변빈아 방송 켰어요? 욕하시면 안 돼요 지발 생장 욕하는 건 잔아 우리 승현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거 누구꺼야? 냉술 의자 좀 가져오겠어? 난 환자라서 말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캠튜브 이 캠이 진짜 이쁘게 나온다 이쁜건가? 개원즈 깜짝 핫방이고요 상하 없는 상하 생일파티 중이고요 이상하 쓰러져서 먼저 잤고요 깜짝 핫방이라서 무계획 핫방이기 때문에 갑자기 방송을 끌 수도 있는 점 갑자기 싸우면 끄는 거야 아우 이거 봐 아우 아우 이거 아우 어이 역겨워 입술 적은 보이세요? 지금 급하게 막 바른다고 아우 니가 아무리 그래봤자 내가 상하 데려왔어 상하 상하 상하! 상하 왔어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인이네 만취 방송 좋다 하하하하 괴롭기네 수재도롱이 영감 에드벅님 구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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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치마를 들고 왔어 이거를 왜 뒤로 가라니까 여기 가서 가져왔어 땡큐 베르 머치 유 아 소 스윗 아니 이건 또 어디서 꺼냈어요 밀크티 먹을라 밀크티 어디있어? 밀키스였어? 아니 현빈이가 나보다 더 팬카페 활동을 더 신경쓰더라고요 오늘 가장 먼저 생방송 이야기를 꺼낸 것도 사실 현빈이거든요 요즘 너무 연예인 뼈 걸려가지고 조금 자기 햄티브 영상의 분량 좀 늘었던데 지금 또 카메라 안에 들어오는 거 뭐야? 얘가 넣었어 예은이가 항상 저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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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열 받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막 좋아해 주시거나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현빈이가 주제 파악을 조금 해야 되는 것 같기 때문에 햄구 꼬실라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좀 꼬셔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무서운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왕매들었어 야 내가 키자고 아까 잘했다 조심해 주세요 자 아무튼 오늘은 상하 생일 파티 때문에 개원즈 친구들이 다 모였고요 오늘 뭐를 하려고 그랬냐면 처음에는 뭐 하려고 하죠? 사투리 근데 제일 그거 뭐지? 제일 일등할 상하가 자버리네 사투리 모의고사?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현빈이는 여수 사람이고 효진이는 짬뽕녀에요 서산, 여수, 서산, 경기, 김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친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투리 모의고사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았는데 상하가 지금 자고 있거든요 거실에서 그래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깨우지 않는 게 상책이기 때문에 술이 지금 취했기 때문에 술이 좀 깨면 검색이나 좀 해볼까? 전라도, 사투리 근데 나도 전라도 사투리 더 많이 알아 서산, 사투리 잘 몰라 그거 예전에 아빠한테 어떤 분이 능력고사? 아아 올려주셨었는데 왕자 이거 한번 그래도 조금 한번 해볼까요? 저거 아닐 수도 있네 이거 아닌가? 그때 그 카페에 올려주셨던가 이거 아니야? 이 고것을 포도시 삼켜부르당께 알아? 이거 맞아요 여러분? 모르는 것 같은데요? 포도시 삼켜부르당께 포도시 삼켜부르당께? 포도시 포도시 내가 보내 한 번의 느낌이야 그래 나는 조금씩 간신히 아니면 한 번이야 이 게임이 욱난게 한 번에? 왜냐면 다른 거는 맛있게 삼켜부르당께? 말이 안되고 간신히 삼켜부르당께? 말이 안되고 한 번에 삼켜부르당께 뭔가 조심히 삼켜부르당 조금씩도 아닌 것 같고 2번 아니면 3번 2번 모르세요? 근데 약간 약간 포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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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힘겨운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간신히 간신히 전라도인들도 모른대 이게 갖다 버려야지 나도 못 참고 간신히 다음 지문에서 밑줄친 옛 전라도 사투리 단어의 뜻으로 적절한 것은? 땡땡이야 이거 땡땡이에요 4번 어이 너희들 학창시절 빠구리 쳐봤는가 그때는 정말 환장하고 기분 좋아보렸어 이거 일부러 내내 4번 빠구리? 서울에서는 섹스거든요 빠구리 그런 말을 해도 돼요? 섹스바디 남대도 쓰는데요? 섹스바디 했을 땐 그렇게 꼬불져 놓고 섹스는 된다고요? 하긴 영어로는 성별이니까 웃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남녀의 성별을 물어보는데 땡땡이 땡땡이 맞아 진짜 빠구리가 어떻게 땡땡이지? 와 이거 너무하다 다음은 각 단어의 전라도 사투리를 발음한 것이다 올바르게 발음한 것이 아닌 것은? 6학년이 6학년 곱하기가 곱하기 못해? 머리카락 멀꾸라 멀꾸라? 고박이 멀꾸라기 아닐 것 같은데 멀꾸라? 근데 모대가 바로 나오는데 뭐야 뭐야 뭐 대 너 뭐 대? 이게 뭐지 약간 이것도 뭐 대거든 이게 뭐 대 약간 이것도 있는데 이게 뭐다냐 이거? 못해 멀꾸라기 멀꾸라기 멀꾸라기인 것 같아 멀꾸라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멀꾸라기 다음 질문 중 밑줄 친 거시기가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을 고르시오 오늘은 네가 마음이 오살나게 거시기하다이? 이건 현미한테 읽으라 해야지 사투리로 너 몰라 너 같은 서울 여자가 읽었어? 내가 현미야 이거 앞으로 와서 읽어봐 제가 서울에 온 지 30년이야? 12년이 지나서 나이가 넌나 많아 다른 영판순이 낯바닥이다? 오늘은 나가 마음이 오살나게 거시기어다 전라도 틀을 읽어줘야지 전라도 여럿커럼 다른 영판순이 낯바 야 저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영판순이 낯바닥이다 여럿커럼 밤에 거시기어기는 거시기어긴 산말로 간만이다 금께 마음이 더 거시기어 3번이야 3번 뭐라고 막 3번이에요 문맥을 읽으면 되네 3번입니다 거시기 겁나 거시기하고 눈깔이 뻑뻑하다 아 거시기가 겁나 거시기하대 그러면은 거시기라는 거예요? 아니 3번 섬기라는 거예요? 3번 거시기 같다 요즘 뭐 발전 같은 거 났어? 아니 거시기가 거시기하다는 게 거시기가 거시기 아 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 3번 3번 문맥이 3번이야 느낌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민해오잖아 다음 중 전라도 사투리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선생님 몇요일인지 아세요? 너 왜 꼬라지 내는 거야? 너 왜 꼬라지 내는 거야? 거기 방바닥 매매하게 해주세요 아까 아침에 전화 왔었어 그럼 1분 아니요? 아니요 몇요일에 몇요일이라는 게 사투리인가 보다 무슨요일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아 꼬라지다 느낌이 막 꼬라지 꼬라지를 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꼬라지 뭐? 화낸다 아니 좀 사춘기 때 뭐 꼬라지 내지 마 이런 거 나 처음 들어봐 엄마 저거 사투리 아니야? 나는 섹스바디는 들어봤어도 꼬라지 내는 거야 처음 들어봤습니다 꼬랑바디? 꼬라바디? 꼬라바디? 방바닥 매매하게 해주세요 나 저번은 모르겠어요 따뜻한 경우들어 아니야? 매매하게는 모르겠어 아 근데 다른 지방 사투리인가 보다 그러면 그럼 3번인가 봐 아 근데 전라도 사투리 단어가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햄님 제발요? 죄송합니다 아까 아침은 알아? 아니 아까 아침은 그냥 아까 아침에? 너 너 이 새끼 서울 새끼지 잡았다 요 놈 너 속였지 역시 왕자들은 도시사람인데 아까 전에 아까 전에래 아까 전에 아까 아침은 근데 무슨 반인지 알 것 같아 아 나 진짜 아까 아침 말하는거야 3번이야? 3번? 매매하게가 경상도 사투리야? 응 매매하기는 처음부터 상아 깨울까? 상아 깨워야 되는 거 아니야? 상아 깨워 올게 상아 지금 깨우면 어떻게 잔다고 그러거든 아 근데 깨워도 안 일어날 거 같은데 그리고 술 지금 야 격하게 깨우면 되지 아니 술을 취했을 때 깨우면 안 될 거 같은데 격하게 깨우래 술 취했을 때 깨우면 안 될 거 같은데 어 경남인데 매매하게 들어 봤어 굴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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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씨 깜짝이야 머리 좀 이쁘게 하고 앉아 봐 이래서 굴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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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모르겠어 아 리시 아 아 왜 빨리 저랑 사투리 해 아 아 저기 방바닥 외매하게 해 주세요 아니 너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옷 좀 어떻게 좋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귀여워 아니 왜 이거 빨리 해 사투리 좀 못 보자 아니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갑자기 일어나 달려 아 나 자고 있었어 어 아 너무 귀여워 자고 있다 갑자기 떠가지고 아 방바닥 에어컨 좀 치면 안 돼 아니 방바닥 매매하게 해 주세요 라는 말 들어 봤어? 방바닥 매매하게 해 주세요? 방바닥 몰라 안 들어 봤어 안 들어 봤다고? 응 아니 근데 경남 햄구가 들어 봤다는데 거기 방바닥 매매하게 해 주세요 내가 지금 취해서 정신 말이 없는 거 같은데 지금 꿈속인 거 같은데 아직 아니 이거 자고 일어나서도 꿈속인 거 같은데 아 미치겠네 매매 매매 매매하게 해 아니 여기 너무 혼자 혼자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니 몇 시야? 야 11시도 안 됐어 10분 누워 있었다고 어 10분 누워 있었어? 왜 이렇게 디퍼하게 잤어 한 20분 동안? 30분? 아니 한 20분? 지금 저 비지트 할머니 만나는 것까지만 봤는데 아 뭐야 자고 있다가 자고 있다가 아 아 아 아 아 저 깨우는 걸 봤어 진짜 깨우는 거 카메라 들고 와서 찍었었는데 그 그 왜 초등학교 가면은 엄마랑 아빠랑 그 초등학교 세일 때 가면 갑자기 아 이어달리기 안경 낀사라 이러고 갑자기 그거봐서 안경 나? 이러고 아 웃겼네 아 아 아 개웃기네 아 나 여기 왔을 때 표정 봤거든요 영문 모르는 표정을 찍었었는데 땀 찌고 바지까지 입고 있던데 혼자만 속옷 입고 아 눈물 나냐? 아 너무 미치는 줄 알았는데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여기 앉잖아 여기가 편하거든? 여기 앉으면 안 돼? 지금 내가 졸린 거 같은데 그건 앉는 게 아니잖아 거의 뚝당해 울었어요 얘 지금 울었어요 아 진짜 너무 웃겨 너희 이거 하고 있었어? 아니 방금 했어 이제 5번이야 아 그래? 아니 거스빈이가 나가버렸는데 이거 누가 풀어? 아니 이거 3번 우선 매매할 3번은? 어 전화드리면 현빈이지 3번 해? 응 현빈아 이게 의미가 있어? 3번 그냥 해 더 와서 그러면 그것처럼 어? 야 BTS 나왔어 이게 너무 더워 빵앗빵안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구지 막혀 부르사 고맙습니다 시방 뭐라고 너 지금 뭐라 너 지금 뭐라 아기를 가졌다 이거 같은데 거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질문이야? 아 너 4번인가 4번 이거는 그냥 느낌이요 느낌이요 애가 졌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애를 가졌다는 건 아닌 거 같아 어? 애가 졌어 애가 졌어? 맞는데 맞아요? 애가 졌다는 말 아니야? 애가 졌다 이런 말 아니야? 아 그러면 8, 9월 풍월이 8, 9월 된이 아니라 야 그냥 우선 해봐 그리고 몇 점 맞는지가 중요하지 전라도 토막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너는 결과론적인 사람이야? 당원하지 1등만 기억하는데 살짝 적어? 별로 안 나와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해? 온몸 구멍이랑 구멍은 막 다 뚫릴 텐데 온몸 구멍이 다 뚫렸다는 거야? 삭힌 홍어를 먹어서 이게 그 이게 다 그거 됐다는 거 아니 그러면은 그냥 시원하다는 뜻 아니야? 삭힌 홍어 안 먹어 봤어? 응 안 먹었어 안 짜있을까요? 그래도 안 먹는데 먹겠니? 그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아 그치 마케브라스야 이게 뚫려 내가 코막힌 거 끌린다는 느낌 아니야? 싸해서 아직 꿈속인 거 같아 끌릴 거 그래도 내일 기억 못한다 얘 한편 에? 3번 아니야 3번? 아우 3번 아니면 4번인데 4번인 거 같아 나도 4번 느낌이야 그래 전라도 소리 너무 어렵다 다음은 전라도에 사는 영희와 철수의 대화이다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영희 할게 철수 누가 할래? 라면빈 그렇지 아야 내가 저쪽에 있는 발통을 새똥 빠지게 웽겨 불었어 어? 새끼긴 기현씨 왕겨났네 참말로 허베다는구먼 야 나보다 잘한다 야 왜 이렇게 잘해? 잘하네 잘하네 야 너 소설 아니잖아 여수지 야 저걸 어떻게 이렇게 잘 읽어? 그니까 이미 아니 나야 점드락일 줄 알았는데 싸게 싸게 해시야 니 진짜 끄리 끄리 하다 여수지 난 모르겠네 저거 뭔 말이야 나도 저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영희는 바퀴로 옮겼다 영희는 겨우 일을 해냈다 철수는 영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영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온다 3번은 맞고 4번 맞는 거 같아 점드락일 줄 알았는데 싸게 싸게 해시한 싸게 싸게 했다는 빨리 빨리 했다는 거 아니야? 어 맞아 생각보다 빨리 했다 이건가? 어 어 끄리 끄리 하다는 뭐야? 니 대단하다 아 딸이 까리 하다랑 비슷한 섹시 섹시하다 섹스바디? 섹시 섹스바디? 섹스 섹스바디? 섹스 섹스 섹스바디 저건 혼자 하고 혼자 웃죠 섹시 섹스바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일주일 이하의 구류를 살게 돼 본당께? 딸싹없이 그렇고름 딸싹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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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짱딸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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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영계국어예요 2번인거 같은데 2번 2번인거 같은데 마참허니는 뭐에요? 마침내 아니야? 마참허니? 마참허니 마참내? 뭐간데 마참허니 아니야? 아니야 2번이라고 다 과반수 따라 망우려는 뭐야? 망우려? 뭐가 중요해? 답이 2번인데 설명이 남은 명자로 돼있네 아 적절한 것은? 알겠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의 미움에 마음을 표현하는 전라도 욕이 아닌 것은? 옹에 징한거 호랭이가 물어가도 모르건네 소가지 없이 처먹고만 댕김께 살만 돼야지 같이 쪄갖고 호팔나팔 새끼 저놈가가시나 주댕이를 우째 볼까? 2번 2번 1번 아닐까? 음에 징한거 음에 징한거 음에 징한거 음에 징한거 음에 독한거 1번으로 가시죠 1번 아니면 4번 같다 야 너 3번 같은데? 아니 호랭나팔은 딱 맞은거 같애 미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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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웅이 4번일거 같기도 한데 아 약간의 애증이 섞인 왜? 너무 그래 1번은 약간 되게 없이 잘하고 되게 빠득빠득하게 일한 여자애한테 막 이웃사람들이 헉! 오매 징한거 막 이렇게 할거 같고 4번 1번 약간 안티프레저 느낌이래 어 전혀 모르겠어 무슨 느낌이냐 저 호랭나팔새끼는 요기 맞아요 아 그래? 4번 오 뭐야 다음 지문에 밑줄 친 단어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따야 있냐 니 친구 참말로 귀있게 생겨버려 고상하게 오 뉘앙스가 그러네 고상하게 생겨버려 아따야 있냐 이 말투 자체가 되게 니 친구 참말로 고상하게 생겼다 양 이런거죠 웃뜬 느낌이 아니고 귀하게 생겼다라는 느낌 어 고상하게 귀인이 있겠는데 귀인? 귀하게 고상하게 고상하게인거 같아 전혀 몰랐어요 어? 똑같은 질문이에요 1번 어른들한테 인사도 안하고 느자고 없어 1번 예의가 없다는건데요 저거는 몰라도 1번 예의가 없다? 아니 근데 싸가지 소가지 없다고 소가지라 하겠지 아까 소가지 나왔잖아 느자고 없어 4번이야 그러면 아니 1번 1번? 1번 4번이라는데 행구들은 4번 같은데? 그럼 소가지랑 느자고 없어가 둘 다 같단 말이에요? 느자고 없어 야 4번 해 이럴 때는 4번? 4번이래 4번이래 이거 1번이면 이제 나중에 루케가 소리 지를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난 느자고 없어 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 들은 적은 있지 다음 중 좋아하는 마음을 전라도 사투리로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내니 사랑요 이거 제주도다 나 너 좋아해 이거 서울 사람이잖아 니가 오살나게 좋아 보여 오살나게 좋아 보여 4번 아니야? 4번 같은 4번은 충청도야 2번은 제주도에요 겨어 그려 내가 3번이야 3번이래 전라버 3번 진짜? 아니지 4번 나가 3번이고 싶어 너 서울 여자한테 고백만 받아봐서 그런거 아니야? 다음 중 전라도 사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가수 소찬휘의 예명은 전라도 사투리 솔찬휘에서 유래됐다 이건 전라도 까치발의 전라도 사투리는 꽃발이다 전라도 사투리로 잘 알려진 거시기이는 표준어다 전라도 사투리 앵간치 헤라는 애같이 헤라 이거네 아니야 적방이 헤라잖아 맞아 적방이 4번 너무 쉽죠? 전라도 사투리 단어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깡깡하다 깡깡하다 모르겠다 꼼꼼하다 오 꼼꼼하다 같은데? 어 느낌이 뭔가 느낌이 어 어 맞는거 같아 꼼꼼하다 너 뭐야?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거야? 나 근데 깡깡하다 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어 간다 전라도도 근데 남도랑 비슷하다고 지역마다 그게 다르니까 사투리 완전 3위라는데 3위래 단단하다라고? 단단하다고 근데 알고보니 행군들 다 서울사람 아니야? 근데 꼼꼼하다도 있는데? 깡깡하다 전북이랑 전남 차이가 크다고 어 깡깡하다 너 어디야? 전북에서 이거 안 쓰세요? 라고 하시는 깡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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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었다는 서울사람들이 쓰는 말 아니에요? 깡깡하다 그치 깡깡은 서울사람들이 쓰는 말이야 깡깡하다 꼼꼼하다의 느낌이 그리고 깡깡 얼었다고 안해 전남인데 3번이래요 깡깡 얼었다 깡깡하다 깡깡 얼었다를 깡깡하다라고 해요? 깡깡 3번? 3번 아까? 모르겠네 네 단단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유퀴즈에서 유재석과 조세우가 전라도 한 떡집을 찾아 사장님과 나눈 대화이다 밑줄 친 전라도 사투리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2 하나 여우고 아들 2 저세상으로 갔다 1번 같은데? 저세상으로 갔다 갔다 결혼.. 아니 근데 저기 동공 지진을 일으켰다가 이미 하나 여우고 그치 아니 근데 몰라서 동공지진 난 거 싶잖아 그러니까 2번 2번 아니야? 아 유재석과 조세우가 서울사람이라 저세상으로 갔다고? 그런 뜻으로 알아들은 거 아니야? 그럼 2번인가 봐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하나 독립시키고 아들 둘 이런 거 아니야? 하나 여우고 하나 여의고가 아니라 여우고 2번 아니야? 그럼 2번이겠네 학교를 입학했다는 얼굴이 여의였다? 저건 아닐 것 같아 하나 여우고 2번인가 봐 2번? 어? 끝났어요 뭐야? 끝났어 100점일까? 에잉? 뭐야 뭐야 아래 버튼? 아.. 장난 너무 빨아? 결과 UR1 복사하지? 사과야 비밀 내줄게 빵빈거 저걸 눌러야 되나 봐 내 성적표 여러분 2등급이야 오 13점 뭐가 틀린? 뭐가 틀린? 뭐가 틀린? 이거 정답이에요 이거 몇 번 했어? 몰라 정답 안 알려주냐? 그것이 버터시 간신이 2번 아 간신이 이거 빠구리 이것도 맞았어 땡땡이 와 이게 땡땡이야? 와 대박이다 서울에서는 완전 반대인데 저거 4번 멀꾸락 멀꾸락도 맞았고 거시기 3번도 맞았고 틀린 걸 봐야겠다 어? 어? 어 이거 틀렸어 이게 정답 뭐야? 그럼 4번인가 봐 정답이 뭔지 왜 아까 4번 했어 아니 아까 오메징한 거 이거 독한 거라서 니네가 1번 했잖아 그래? 어 저건 독하다 4번 하지 않았어? 어 이것도 틀렸어 고상하게도 틀렸는데? 건강하게인가? 아니 왜 안 알려줬어 매력있게 매력있게 근데 저렇게 어 이거 3번이래 정답 9번 아 진짜? 매력있게래 이거는 어이씨 어이없네 아까 안 알려줬어 어 우리 2개밖에 안 틀렸어 대박이다 오오 소랑 나 자 경상도로 가시죠 이제 네 여기 상도로 오셨으니까 상하야 너 서울에서의 생활을 싹 다 잊어야 된다 능숙 남Nothing 살 umas니? 싸우시는 거 아니여? 마 마 자 1번 다음 대화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어이 시게 질 아니 이거 질는 단어가 너무 모르는 거 같은데 아니 너무 모욕적이야... 이게 뭐야 표정이 모르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아니라는 거야? 오는 맞다는 거야? 때풀이 좀 올지 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가가가가가 뭐야 걔가개가.. 가가가 2번은 맞는 거 같고 가가가 갑언 맞는 거 같아 가가가.. 그, 그게 개가 이런거에요 가 가 가 5번 이상인대 1번 맞대 ㄱ 5번 이상인대 근데 저건 너무 단어가 성이 가 씬 5번 맞대 사람들이 4번이래 4번이 맞다고? 4번이 틀린거래 가 가 가 가 가 ㄱ 4 turbo council 가가가 가? 가가라고? 가가가Н? 이건 좀 이상하네 이에 이증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3번이네 이에 이승 이에 이승 5번이래 이에 이승 이에 이승 5번이래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너도 다른거 아니? 경북이랑 경남이랑?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5번 맞아? 이에 이승 경남인데 5번이고 3번이 확실한 야 쥐때 있게 선택해 그냥 민증 인증하라 그래 이에 이승 이에 이승 3번 같은데? 다음 대화 속 여자 즐거움의 직업은? 만다코 치즈를 짜면서 방 기랭이에 질의 공가가 있노 니가 그카이가 그카지 니가 안가끼면 그가 만다코 그가 가끼면 금마가 글벨이 같은데 단디 정리하고 그나마는 재미있게 보고 보통 이자프라 영파이다 금마 아니라도 그카이 그가 그나마의 아들 천진빼이깐 그가 그나마의 아들 천진빼이깐 고다 고다 겨우사쌤이 주작구로 주작구로 그게 뭐고 그 그치게 이승 내한테 한 지 잡히바라 잡히바라 고마 시엘이마 어디 놀지박방 굶기 주잎발라마 마 존마 고마 주잎자뿌라 앵하이 그집에 이거 그 뭐야 여자 주인공이 뭐냐고 방지 뭔지 모르지만 남자 새끼가 존나 그지새끼 남자 새끼가 그지새끼 선생님 아니야 선생님? 잠깐만 문디 가시나야 내 애한테 이런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 여자애야 왜 질질짜냐 방 기렁이 쉐이 공가이 디자인 아니야? 너 이거 어떻게 알아? 니가 그러니까 카가 그렇게 하지 얘 가스나한테 잔소리하는 거잖아 근데 그 선생님이지? 뭐 니가 안소리하는 거 그 선생님이면? 그걸 근마에 그렇게까지 단디 그렇게 정리하고 근마 남은 쟤도 이쁘고 아니 그 남자가 똥 찾았다 이러고 위로하는 건 나도 알겠는데 직업이 뭔지 모르겠는데? 직업이 어떻게 알아요? 직업? 모르겠는데? 그니까 영어 바이다 영어 별로 봐 걔 아니라도 고등학교 수학생이래 선생님이래 아니 근데 그거를 왜 어떻게 알아? 고등학교 수학생인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디자이너가 고등학교사 선생님 고등학교사 선생님이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이래 고등학교 수학생이 추적하게 그게 뭐야 아 오미 이거 완전 큐리게임인데 야 근데 이거 동어상 이렇게 이렇게 들으면 뭐라 그치 그치 고등학교쌤이 이씨이 아 이씨 이거 어떻게 알아 놀리는 거야 뭐야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끝에서 내려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5번번 아냐? 도 레 봐봐 2번이래 아니 이거는 근데 음계를 모르면 모르겠는데? 그니까 아니 음계를 알아도 모르겠는데? 음치면? 사장님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2번 같대 아니 음계를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도렘이 도가 래보다 낮은지 높은지 모르면 음계를 모르는 건데 나는 도가 낮은지 래가 낮은지 모르는 사람인데 이걸 음계를 모르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 안 나왔네?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화난 게 아니라 음계를 몰라도 안다는 문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문장이잖아요 2번이래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야 내려가야 돼 그걸 왜 모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초조림 어느 정도까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에요 공항도 못 같다고요? 에요 두..거에 두..셋만 뒤에 내려가야 돼 빨리해 2번 2번이라고 다음 문장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화났어? 급발진 대박 너무 화나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음계 몰라서 음계 모르면 화가 나 먹었냐 뭐 먹었냐 뭐 먹었어? 뭐 먹었어? 아 뭐 묻었어 아니야? 뭐라도 좀 먹었어? 뭐라도 좀 먹었어? 2번이 뭐 묻나 뭐 묻노 뭐 먹냐 뭐 묻노 뭐 묻노 뭐 묻노 뭐 묻노 뭐 묻노 뭐 묻노 뭐 먹었냐 물어보는 거 아니야? 뭐라고 좀 먹었어? 뭐 먹고 있냐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 뭐 묻노 이거 봐 아 뭐 묻노 뭐 먹어? 뭐 먹어? 뭐 먹었어? 뭐 먹었어? 뭐 먹어? 아니네 그럼 뭐 먹었네 뭐 묻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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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2번은 아니고 3,4번 중에 하나인 거 같다 3번 어때? 뭐 묻노 뭐라도 좀 먹었어? 아 뭐 묻노 뭐 좀 묻노 아 뭐 묻노 이거 아니야? 그게 뭔데? 뭐 먹었어? 뭐 먹었나 이거는 아 뭐 묻노 아 뭐 먹었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묻노 4번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문장의 의미를 올바르게 계속한 것은? 3번 3번 아가 웨일이 애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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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며느리 임신했니? 아이고 아 3번 3번 아가 웨일이 애변노 4번 아니야? 스트레스 되게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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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볐였다가 야이였다 아 아 버스를 탄 아주머니가 버스기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아이씨 아이씨 여점 널 짜 주인 여기 좀 내려달래요 내려주세요 아니 버스기사한테 젖 짜달라는 아줌마가 있다? 짜주세요 여기 젖었으니 좀 짜주세요 기사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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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방언이 너무 웃겨 쫙 짜주세요 짜고 싶어요 야 그거를 짜달라는게 아니고 젖었으니까 물을 짜달라는 거잖아 10분 방송 아니야 이거? 너 머릿속에 뭐가 있니? 쟤 왜 저래 오늘? 아니 난 이거 읽은 거잖아 무슨 소리야 여기 야 누가 승현이 진짜 얇파려 봐 뭐야? 너 아까 손 잘 가리고 있었어 저래? 근데 좀 이상했어야겠다 가리고 있었어야지 3번 3번 3번이야? 네 네 저녁 먹었니 라는 질문에 알맞은 대답은? 어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어 안 먹었다 아까 아니야? 안 먹었다 저녁 어 안 먹었다 어 안 먹었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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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3번이겠지? 아까도 삼성 할 때도 어거라네 아 다음 주엔 경상도 사투리 단어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구지 정구지 김치가 맛있다 맞아 비 오는 날은 막걸리와 찌짐이지 친구와 어제 아래 등산을 다녀왔다 이번 경기도 완전히 조졌다 4번 4번 조졌다네 우리도 쓰잖아 조졌다? 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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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인데? 그러면? 어제 아래라는 말이 경상도 사투리 아니야? 어제 아래라는 말은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그저께? 다 쓰는데? 어제 아래라는 말은 저는 평생 쓴 적이 없어요 어제 아침 아니야? 어제 아래 그저께 어제 아래가 뭐야? 어제 아래? 어저께의 그 전날 그저께 그저께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맞지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은 거잖아 찌짐이는 뭔데? 아 전 전 그럼 4번이네 4번이네 4번도 존나 많이 쓰는데? 정구지 조짓네 이거 아 근데 조짓네는 정구지 김치가 아 이게 이 사투리 조짓네 좀 4번이네 다 썼는데 야 딸꾹찌기나 그만해라 딸꾹찌 조짓네 딸꾹찌 조짓네 딸꾹찌 조짓네 4번 해 어차피 모르면 4번 해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이제 막하다 이제 막하다 엉성시럽다 이제 막 다 엉성시럽다 엉망그럽다 이제 지긋지긋하 이젠 모두 다 부끄럽다 이제 막하다 지긋지긋하다 이젠 점점 다 힘들다 이제 점점 다 재밌다 이젠 점점 다 재밌다? 2번일 것 같아 이거는 문장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나도 2번 같아 어 1번 엉성시럽다 엉성시럽다 지긋지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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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장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왜이리 킹받노 아가 왜이리 킹받노 아가 왜이리 깰받노 깰받노 바보 같니 어 난 덩변 덤벙대니 괴롭히니 바보 같니 바보 같니 게으르니 바보 같니 아 게으르니 아가 왜이리 킹받노 아 1번인 것 같아 깰받노 아가 왜이리 깰받노 누구냐 진짜 참말로다 아니 쟤는 알지도 못하면서 목소리만 겁나 크네 깰받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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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벙대네 1번 아니면 4번 같은데 너무 다른데요 덤벙대니 난 1번일 것 같은데 4번 맞대 4번이 맞네 4번이 맞네 4번 4번 맞음이라고 아예 저기 사장님 담임샘 같다 쩜쩜 헐빈하다 시그럽다 시그럽다는 입에서 뭐지 샤드럽다 허리 헐어있다 비어있다 가뿐하다 헐빈하다 3번 3번 비어있다 시다래 3번 3번 시그럽다 입에서 시다란 말이야 새콤하다 시다 시다 아 헐빈하다가 비어있다 시그럽다가 시다 어 난 그 문제를 이해를 못했어 발까 주짜볼까 발까 주짜볼까 발로 차버릴까 맞아 4번 어 엄맘마 또 또 자 트위터로 확인한다고 구라치고 오 2등급이야 또 틀렸나보죠 어 2개 틀렸나 어 이거 왜 틀렸어 저거 아까 5번이라고 아시 진짜 5번인가 봐 아 이런 아 이거 차승연이 급하게 틀렸어 야 많이 틀렸는데 근데 다음부터 한번 3개 틀렸네 점수가 숫자가 더 많았나보네 문문나 머문나 머문나가 뭐야 이게 뭐야 머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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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뭐야 아니 뭐 먹었어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 우리 아까 뭐 찍었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구글에 그냥 머문나라고 쳐보면 나 4번 4번이니까 3번 했을걸 1번이래 머문나 1번이래 아 그래? 응 1번이래 경상도 사람들만 완벽히 구분한다는 이 문장 너가 탈락이다 탈락 뭐 먹었냐 이거 봐 배고프지 않냐 라는 뉘앙스가 강한데 뭐 문나 뭐라고 먹었냐 뭐 문나 어떤 음식을 먹었리와 일맥상통한다 뭐 먹었어 이거였네 어? 뭐라도 좀 먹었어 라는데 아 이게 용상화다 어 엄마가 너가 뭐 문노가 뭐 먹었니 이거 아 야 니 뭐 못 먹었냐 음 어렵다 아니 친구한테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 야 이제 네 차례야 충천도 못해 난 충천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충천도 충천도 엄마한테 전화 걸어 엄마 아빠 전라도 사람인데 아 그래? 루루공주 L.U.C.K 루루공주 그럼 그냥 맞춰보지 뭐 느낌이 오잖아 어 어 어 네 글자 밖에 안 돼 뭐 쓰려고 그랬는데 L.U.C.K 야 벌써 모르겠는데 귀여워 다음 문장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여 둔 너 진짜 여기 누워 1도 몰라 3이 누워 진짜 어떻게 알아? 여기 들어 누워 여 둔 너 여 둔 너 여 둔 너 여 둔 너 여 둔 너 여 둔 너 여 둔 너 여 둔 너 여 야 모르니까 어차피 그냥 그래 모르잖아 찍어 거 좀 점매나 아 묶어놔 어 묶어 그래 점맨다 이거는 당연히 묶어놔 아니에요? 다음 중 택시문을 너무 세게 쾅 닫았을 경우 5번 5번 택시 기사가 할 말 클라이 다음 중 각 상황의 충청도식 표현 방식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화났을 때 뭐야 슬플 때 뭐여 기분 좋을 때 어이없을 때 뭐요 놀랬을때 뭐요? 슬플때 아니야? 슬플때 누가 혼나시따 누가 뭐요라고 해 팔로우마 이러지 뭐요 편집해주세요 이런건 슬플때 뭐요 슬플때 뭐요? 슬플때 뭐요 안할거 같아 슬플때 슬퍼유 이럴거 같아 뭐요 why are you? 슬퍼유 이럴거 같아 뭐요? 뭐요 밑줄친 단어의 기본형으로 오른 것은 셔바 세바 세어바 다음 지문에 밑줄친 곳에 공통으로 들어갈 충청도 사투리 발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뭐요 과일중에 배가 제일 좋아 나는 노는게 제일 좋아 충청도가 제일 정강가유 안구려 너무 질 아니야 질? 너무 좋아 아니야? 너무 좋아 나는 노는게 너무 좋아 질 아니야 질? 질로 좋아 질이 있긴하지 질이 있긴하지 가자 충청구 사투 사람인 철수에게 좋아하는 물건 저분 달라고 저분? 저범 저범 젓가락 아니야? 저울 아니야? 응 저분 달라고 저울 저분 젓가락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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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범? 젓가락이래 젓가락이래 젓가락이래잖아 충청도식 대답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위급한 상황일 때 배고플 때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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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네 장난하나? 겨 겨 그려 그리야 안겨 기여 4번 아니요 안겨 안겨 있어 아니 안겨 이거야 안겨 다른거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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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잖아 근데 얘네 안 그래 이거잖아 겨 안겨 와 야 너 서산 출신 맞네? 서산 출신 아니라고요 경기도 3번 출신이라고요 서산에서 낙오자란 애 맞네 충청도 아버지의 전화 통화 내용이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디요? 2 2 2 3번 음 나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음 음 간용 뭐야 다 문장에서 충청도식 사투리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 어제 결혼을 3개나 먹었다 엄마와 함께 무수로 깍두기를 만들었다 비가서 아버지 마지매를 다녀왔다 올채가 그만 깨구락지가 된다 내가 맹글었지만 참 잘 맹글었다 4번 4번은 전라도지 어 4번은 전라도지 깨구락지 깨구락지 너무 익숙해 깨구락지 나도 뭔가 너무 익숙한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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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다시 잘 끼워 놔 꼬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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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든 꼬자나 시절 피우지마 멍청한 짓 하지마 시절 바보라는 소리에요 음 오 대간하다 냉기다 대간하다가 뭐냐면 고단하다 아 그래? 대견하다 아니야? 냉기다 아 냉기다 피곤하다 지금 봐봐 어 당연히 남기다라고? 냉기다 어 맞는거 같아 응 어디있게야 이를거야 어디있게야 일러 바칠거야 어디쯤이야 일러 바칠거야 어 끝났어요? 어 4번 뭐였는데? 어 뭐야 4번이 뭐였는데? 4번 아니었어? 아 4번이 뭐였는데? 몰라 뭐라는거야 잃을게야 잃을거야 또 2등급이야 나 잃을거야 일러 바칠거야 또 2등급이야 그래 틀링 봐봐 다 맞았어? 나 우웅으로 울고 어 야 니가 우울했잖아 그래 이인데 진짜 내가 우웅이래서 니가 한거야? 야 우웅이라며 나만 그렇게 한다고 나만 잘 지내는 겨? 응 응응 응응 그려 응응 이번 설에 봐 응응 응응 어 이거 틀렸어 깨구락지 틀렸는데? 깨구락지가 전라도가 아닌가봐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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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야 다 맞았는데? 나도 틀린거 다 틀린거야 맞지? 야 뭐야 2등급 나는 맨날 일른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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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dment 야 우리 두개 밖에 안 틀렸는데 그중 하나는 우웅이었어 우웅 겨란은 서울시 서울사뚜리인걸로 아는데 레전드인데? 야 잘하는거잖아 야 너네 좀 친해 어 저거 뭐야? 뭐? 아 썸네일이야 아니 이거 내가 일시정지 해놔가지고 어 자 그럼 이제 옵서베이션 듀티를 해볼건데요 이게 뭐지? 자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집중 뽀뽀뽀뽀뽀 여러분 저 헤드폰 할게요 뽀뽀뽀뽀뽀 시원하다 얼음이죠 4장? 야 좀 생각하지마 라면도 끓여보지 옵서베이션 듀티 스펠링 아는 분 있나요? 저요 S E R S E R V A V I T I O N I'm on observation duty 해보겠습니다 갑분싸 되었는데요 지금 I'm on observation duty 저기 왜요? 저게 공포인데? 저게 공포야 지금 나 안보이지? 나 안보이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저 다리는 누군가요? Do you remember this? No 우리 기억하잖아 After this the bubble was formed Okay We With us What the f What the hell 무서운 게임이기 때문에 나 상하랑 마트 버전 하려다가 진짜 어렵다 마트 버전 해봐 마트 너무 어려운데? 마트 너무 어려운데? The market Go! 선배님 여기 와서 봐줘 이거 같이 봐야돼 무서운데? 그때 그거 막 틀링그린 찾기 틀링그린 찾기잖아 솔직히 틀링그린 찾기잖아 틀링그린 찾기 너무 무섭잖아 숨어있어 그냥 기억력 테스트라고 하면 되잖아 그냥 기억력 테스트라고 하면 되잖아 가리고 열었어 야 그러다가 너 터뜨리면 안 돼 야 나 그 때문에 무서웠어 야 시끄럽다 마 치아라 올 때 내 다리도 갖다줘 놀랄 때 다리 꺾일까봐 무서웠어 다리를 치아라 무슨 이렇게 길어? 무서워 저것도 야 랩 걸렸는데요? 하지만 시각되신 것 같아 하지만 시각되신 것 같아 어 시작했어 얘들아 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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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들어와 왜 이렇게 빨리 박고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박고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박고 1 2 3 쓰레기 복지 두 개 의자 넘어져 있고 자 얘들아 이제 이쪽으로도 와야됩니다 그래갖고 아우 귀여워 쟤물 좀 드릴까? 똑같아요? 아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난 너무 치여있어 난 지금 너무 무서워 그냥 이거 보자마자 어 뭐야 지금 빠져야겠어 왜요? 이거 원래 있었어? 이거? 어 내가 왼쪽 볼게 너네가 오른쪽 바를 응 나도 같이 왼쪽 볼게 나 오른쪽 볼게 나 오른쪽 볼게 나도 감고 있을게 아 근데 이거 너무 복잡한데? 여기 써있어 여기 벌써 땀나 너무 무서워서 빰빠빠빠빠빠빠빠빠빰 선풍기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풍기 위치 어디있어? 응 선풍기 위치 어디있어? 아우씨 너무 개좋네 니꺼 여기서 돌아가고 있죠? 여기 의자 의자 원래 여기 있었죠? 응 여기 뭐 이런거 있고 의자 원래 이렇게 넘어져있었고요 오렌지 주스 원래 있었어 네 선풍기 위치에 들어야고 있어 이거 나와야되는데 이거 있어? 사다리 있고 그렇죠 여기 열려있어 지금 어 원래 이랬나? 몰라 해봐 프로즌 원래 열려있었어? 하나도 열려있었지 않았어 원래 열려있었나? 도얼 오프닝 원래 열려있었지 않았나? 오우 오우 맞았어? 맞췄어 눈썹이 대박 레전드 레게노즈 이게 원래 아저씨였어? 응 웨이컴 대박인데 응 왜 바꼈어? 아니요 집에 가고싶어 아이고 집에 가고싶어 집에 가고싶어 하아 집에 가고싶어 원래 커피 있었어? 응 응 여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 바뀌었을만한데 한데 금방 전에 있던 안에 냉장고 내용물이 바뀌었나? 여기 뭐 있지 않았냐? 의자? 의자 다음에 있었어 그랬나? 원래 여기 있지 않았어? 의자 같은 거 하나 있지 않았어? 전에 가봐 전에 아까 있었잖아 어? 어? 여기 의자 하나 없어졌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일 원에 어 물건 없어진 거 오브젝트 이거 눌려 됐어 어? 아니야? 반이라고? 의자 의자가 있었는데 의자가 있었는데 다른 위치였나? 아 여기 아 어 어 의자 생긴 거 아니야? 여기 원래 있었어? 개운소 벌써 힘든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있던 거야 이걸 둘이서 한 게 더 놀랍다 근데 둘이서 어떻게 했어 이거? 개운소 얘 혼자서부터 못해 왜 어 저거 전에 가봐 원래 여기 뭐가 없나? 약간 너무 텅 빈 느낌이네 하나 말해봐 R2 어떻게 하지 말까? 해봐 근데 뭐 계속 잘못하면 뭐해 어 너무 많대 지금? 못 찾은 게? 뭐야 뭐야 없었대 뭐지? 너무 많다고? 뭐가 많은데 액자가 바뀌었나? 아니 수박이 사라졌나? 풍선이 무섭대 어 풍선 내가 들고 있었어 약간 눈 가리려고 무서워서 이렇게 상아 얼굴 누러 상아 얼굴 상아 얼굴 아니 모르겠는데? 바닥 경고 표시 경고 표시라는데? 어 우리가 너무 못 찾으니까 저렇게 경고 표시나 안오고 아 아 아 진짜 모르겠는데? 아니 뭐가 바뀐 거야? 뭐가 바뀐 거야? 뭐가 바뀐 거야? 난이도가 너무 높은가 봐 아니 뭐 아무것도 없구만 뭐가 바뀌어 엄청 디테일하게 그거 봐야 돼 아 의자 3개였어요? 휴게실? 아까 3개였어 근데 언제부터 3개였는지 모르겠어 3개 봤을 텐데 한번 해봐 우리 목숨 밖으로 없는 거 아니야? 아 목숨이 틀리면 아니 이거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거는 목숨 상관없어 계산대에 원래 물건이 있었냐고요? 여기? 어? 없었었나? 체크아웃 물건이 나타났다 오브젝트 053 게임 하신다 엑스트라 오브젝트 문이 열려 있었냐고요? 아이씨 게임 오버됐어 뭐야 별거 없다? 오히려 게임 오버된 게 더 좋은 하나밖에 못 고쳤대 별거 없어 별거 없네 이거 너 맞힌다 애들이 눈이 안좋았나 봐 우리가 야 오히려 맞힌 것보다 더 좋은데? 그니까 원래 있네 원래 있었어 다른 버전 하자 다른 버전? 아 지금 뭐야 계속 이어가는 거야? 리트라이 지금 이게 원본이거든? 아 원본 보여주는 거야? 지금 이게 원본이래 얘들아 그럼 좀 더 자세히 보고 넘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봐야지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왜? 아 아니 문이 스스로 열려서 놀랬는데 구름이가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구름이 아니야 구름이가 더 놀랬지 근데 아까 전에 남현빈이 있다고 한 거 여기 왜 이렇게 텅 비어 보이지? 진짜 텅 비어 떴는데 아까? 어? 그러네 현빈아 너 자기 주장이 너무 약해 야 이거 가야지 팀장이나 돼가지고 아까 했잖아 아니야 그거 안하고 다른 걸로 했어 안 써봐 안 써봐 안 써봐 구름이 화장실 갔어 구름이잖아 구름이가 마려운 거잖아 그럼 너무 어렵다 그럼 이제 바뀐 거야? 또 하는 거야? 또 바뀐 번이지 이거 원번이야 지금?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나 진짜 틀린 그림찾기도 잘 못하는데 응 틀린 그림찾기는 매직아이 하면 금방 찾는 거 안 써봐 카트가 생겼다고요? 카트? 카트? 이건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 식탁에 컵이 있었냐고요? 컵이 아까 있었어요 오! 뭐야 점점 커지는데 점점 커지는데 이거 그래 어떡해 브레이크 룸에 뭐 해야 돼? 아더? 엑스 뭐 해야 돼? 아더? 뭐야? 뭐야 이게? 블랙홀 아니야? 블랙홀? 점점 커지네 저기서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래 왜? 그럼 저거 왜 커서 엑스스트라 오브젝트나? 엑스스트라 오브젝트나? 근데 저거 오브젝트가 아니잖아 몰라 그냥 아 뭐야 뭘 해야 되는데 시커메지는데 아씨 그러면은 에비스 어 뭔가 뭐 에비스? 컬링 엑스 근데 저기엔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아 밖였다 오 갑자기 쟤 뭐야 어 걔나대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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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 뭐가 원래 없었나? 그래? 전에 여기 바닥에 뭐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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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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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전자레인지 위에 뭐가 있었어 원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 야 없어졌다 뭐? 뭐? 아 물 물 하 남은비는 좋네 야 오브젝트 없어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제법이야 흠 흠 아이씨 아이씨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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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김스 어? 왜? 왼쪽 봐봐 이거 뭐야 올리셔서 이거? 응 응 미안 왜 귀신이 안 나온다 이거는 그러게 갑자기 나올 것 같아 이거랑 화장하지 입 조심해 흠 이거는 이거 찾기만 하는 건가?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거 해봤는데 얼빡 나오더라고 얼빡 얼빡? 근데 없는데? 또 어마 안 보여 어? 잠깐만 돌려봐 왜? 저 아저씨 헉 왜? 얼굴 눈이 누가 칠했어 원래 저거 아니었어? 원래 예뻤어 예뻤진 않았지만 예뻤어? 정상이었어 승민아 시원 승민아 나도 나랑 지지해 잘해 왜? 나랑 같이 보고 할 거 같은데 왜? 아저씨 바뀌었어 와 우스 미소가 예쁘셨잖아 내 수분이 대박이다 어떡하죠? 어? 이거 또 사이 멀어진 거 아니야? 어? 뭐 그런 거 같긴 하군 다른 방일수도 있어 오브젯트 무브먼트 다른 방일수도 있고 차이 멀어진거 같고 나왔어 제발 아 아니래 다른 방이었나보다 못찾겠는데 어떻게 사람 못찾지? 이 방이었나봐 댓글로 봐야겠어 깜짝아 그냥 불만 파자파자 저런거는 못찾을 수가 없잖아 걷어주네 우리가 불쌍했나보지? 이 페이지를 진짜 모르겠어 저 원래 과일이었지 저 뒤에 액자 응 이런거 하나 바뀌는거 어떻게 알아 글씨가 한번쯤 바뀌면 안나 면을 감고 있어야 했어 야 너무 빨리 보는거 같구나 계산된 화면? 그렇게 하셨어요? 원래 안 켜졌었나? 의자? 어? 의자? 의자? 어디? 어디? 모르겠는데? 의자가 하나가 좀 뒤로 있었나? 의자가 하나가 좀 뒤로 있었나? 의자? 아니야 색이 맞아 근데 모양이 좀 달랐나봐 카트위? 대산대 카트위에 뭐가 많냐구요? 대산대 카트위에 뭐가 많냐구요? 대산대 카트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브레이크룸 벽지? 벽지가 좀 더러워진거 같기도 하고 그런가? 벽지가 좀 더러워진거 같기도 하고 그럼 뭐해야되지? 아더? 디스톨션? 오염된거? 디스톨션? 디스톨션이네 시끄러진거? 아니 아더? 디스톨션 과일 2시간 종료 小AR2 Eunice 원의래 bleibt nogle 어디다 흘 이렇게 에 수 해비스 이상현상 뭐 이런거 아니야? 이상현상? 에비스 컬링 심연? 애비스가 심연이야? 저거 액자는 원래 저거였어 응 끝 과일이 사라지셨다고요? 응 어? 과일 뭐야 이거 모니터가? 모니터 밑에 체크아웃은 체크아웃 메모리 주둥아리 레전드 엠이 놀랐다 어머니 놀라시겠다 야 우드 뭐야 에비스 에비스 소리는 들리나? 들릴수도? 가이드 사라졌다고? 어? 파인애플 사라졌는데? 오 그런 날 파인애플 없다 파인애플 2개인가 3개 있었네 귀신은 보고 있으면 게임 오버될 수도 있어가지고 재수 없으면 다 가로 넘겨야 돼 페이지를 개 깜짝 놀라 원래 벽지가 저거였나봐 그러면 기분 끝인가 봐 힘들다 냉장고 사람 얼굴? 어디? 뭐지? 찾고 싶지 않은데? 저기? 저기? 아래아래? 여기? 우와 대박이다 눈썹이 대박 여기여기여기 재현아 너때로 놀랬다 대박이다 진짜 이거 어떻게 찾았다 진짜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찾았다 진짜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찾았다 진짜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찾았다 에? 근데 폰으로 보시는 거 아니야? 캡처인 느낌 냉전드 통장 터트리는 거 아니야? 빈 바구니가 늘었다 빈 바구니가 늘었다구요? 어디? 이거? 하나인데 과일 칸? 아 이거 모르겠는데? 엑스트라 오브젝트 하면 되나? 오브젝트 엑스트라 오브젝트 엑스트라 오브젝트 아니 뭐가 바뀌어진 거야? 뭐야? 모르겠어? 과거니는 그대로인데? 그러네? 어떻게 알아 뭐가 바뀐 거지? 모르겠는데? 틀었으면 됐지 뭐 벽지 바꼈다 벽지 바꼈다 벽지 바꼈다 벽지 바꼈다 벽지 바꼈는 뭐라고 해야 돼? 프루즈 오면? 아더 아니야? 벽지가 아더 바꼈다? 뒤에 이거 흰색이 좀 기억돈다네 오 했다 오 음 아까 벽지 바꼈다 벽지 바꼈다 벽지 바꼈다 벽지 바꼈다 원래 저기 위에 있었네 그니까 잊었대 안 잊었어? 음 음 음 음 아일투 정구 원래 있었냐고요? 나도 그거 물어보고 싶긴 했는데 어? 어? 그러게? 어디에? 아일투 정구 원래 있지 않았어? 아니 저기 말고 아 이거? 이거 원래 있었어 이거 원래 있었어 이거 원래 있었어 어? 그 행구 분이 말한 건 뭐야? 저거 아일투 음 이제 모르겠다 이거 뭐야? 있었어? 없었던 거 같아 이거? 있었을걸? 어? 어? 봤냐? 이거 못 봤는데 처음 봤는데 그래? 근데 그 계산대에선 보였는데 그래? 뭐지? 그게? 검은 박스? 있었대 어 그래? 뭐올랐어? 어 나도 처음 봤어 어? 과일이 날아다녀요 뭐야 오리 같은데 저런 거는 너무 무섭지도 않고 귀여워서 저런 거는 너무 무섭지도 않고 귀여워서 무브먼트인가? 셋이 다 셋이다 시시해? 저번에 보다는 임팩트가 없는데? 이런 무서운 게임을 애초에 좋아하잖아 야 시시하다 시시해 어? 선풍이 멈췄쭈? 오호 오브젝트 뭐해야 되지? 오브젝트 무번먼트 해야 되나? 네 6시까지 아닌가? 응 아니 뭐해야 되냐? 아더? 어? 아더로 해도 되 기준이 이상해. 이건 왜 있어? 안 봐. 너무 시시하다. 깜짝이야. 시시하다. 시시해. 이게 게임이냐? 과일 코너 불이 너무 환해. 그런 것 같기도 해. 이거? 한 번 해볼까? 갑자기 추가된 것 같기도 해. 9개. 계산대 오른쪽 위에 표지판. 모르겠네. 아니래. 왼쪽. 사다리 없어. 없어졌지요? 사다리가 있어. 여기 사다리가 있었거든요? 쩔었쥬? 쩔었다. 쩔었어. 의왕기 주. 여기 얼굴 있다. 어디? 어디가 얼굴이야? 어딘가 얼굴이야? 저깄잖아. 상아 너. 여기 어딘가요 얼굴이 있거든요? 아 원래 뭐 있는지 어! 아 이라고?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아더? 아더로 해봐 아더 여기 얼굴 보이시나요? 픽처 이런 기능이 있었어? 어 어 바뀌었쥬? 도끼를 보고 놀랐어 그렇게 놀랐네 누가 도끼를 갖다 놨네 도끼가 가득한 도끼 도끼만 갖다 놨도 있었다 이 방은 별로 변화가 없어? 나중에 액자에 있는 사람이 걸어 나오지 않을까? 그런 하위 그래픽은 나오지 않더라고 저 여기 발라주는 거 진짜 모르겠지 발가락 조심해 발가락 이렇게 자고 있는데? 자 얼굴 가려야 될 거 같아 왜? 어 얘 너무 시시하다 그러니까 시시하는 시시해 넷이 됐다 노잼이야 노잼 노잼이네 갑자기 쫄리쥬 약간 쫄리쥬 쫄? 어? 저기 원래 바닥에 뭐가 있었어? 이거? 그래? 한번 해볼까? 엑스트라 오브젝트 해볼까? 오브젝트 오브젝트 여자츄가 네? 네 여자츄 뭐야? 뭐? 그림자가 대박 진짜 눈은 동안인가 봐 이게 무슨 의미야? 노아가 안됐다는 소리 여자츄가가 어디야? 여자츄 현판 있는데 여자츄가 현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현판? 프로듀스 사진에 여기요? 원래 있었어요? 아씨 뭐야? 끝났어 죽은거야? 갑자기 얘 이게 제일 놀랐어 왜? 너무 못했대 여자가 산 김 야 화이트해 야 다른 게임 해 아 그니까 너 노잼이야 재밌는 것 좀 해봐 야 너네 너네 진짜 어려운 거 안 해봐서 그래 너네 지금 어? 너네 지금 어? 지금도 어려웠어 지금도 어려웠어 지금 노잼이 된거야 어? 지금도 어려워서 노잼이 된거야 지금 어? 어? 우리의 레벨을 알아야지 넷걸렸어? 넷걸렸어? 가봐 진짜 어려운 거 한번 가봐 지금 어려웠다고요 지금 어려웠다고요 가봐? 지금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시해 시시해진거야 아 참 어? 어 뭐야 야 뱅크가 찐이라고 뱅크가 찐이라고 나 좀 자고 있을까 놀았네 이것만 봐도 그냥 무섭다고 뭐야 찌리는데 보이냐고 시원해 갑자기 놀랬어 너무 많아 근데 아홉 개야 아홉 개야 그럼 저도 누워도 될까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지금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은행에 왜 이런 그림이 있는거야 왜 아무리 이렇게 많아? 알겠지 아홉 개나 있어요 공간이 너무 많은데? 아우 시원하다 할 생각이 없는데? 하하하하 여러분 다들 나갔어요 야 여러분 안 무서우면서 재밌는 게임 추천 좀 해주세요 야 너 노재물 만들면 어떡해 게스트들이 다 나발이 되잖아 애들이 너무 무섭다구 사랑 자는 거 처음 봐? 이게 눕방이라는 건가? 우리 사회는 너무 싫어요 지킬 필요가 있어 눕방을 하면 좀 친밀감을 생성해 봅시다 어 그림 너무 무섭다 공간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공간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공간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폴 다운? 폴 다운이 뭐지? 폴 다운? 폴 다운? 근데 그냥 그림이 다 무서운데 많이 응 폴 가이즈? 폴 가이즈 할 수 있어? 폴 가이즈 할 수 있어? 맥에서는 모르겠어 맥 돼? 맥 돼? 아 폴 가이즈? 폴 가이즈가 뭐지? 아 그 뛰어다니는 그거구나 응 뭔지 잘 모르겠다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생각나는데 이거 모르겠는데 너도 안 하고 있잖아 근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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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있는 거 같은데 나도 보고 있어 슛게임? 들어가라 플래시게임 단종된 구구덕 새로운 매버 서유진 마크 임무 서유진 마크 해야되는데 서유진 마크 해야되는데 마크 해야되니까 야 너 주인공 만들어줄게 야 궁전 하나 만들어야지 시 지지밑 대신 녹아다 라는 거잖아 아 아니야 야 루키 하려면 우리 렐름 다시 열자 어때? 루키 시작하면 내가 렐름 열지 그러니까 파피 파피가 뭐야? 파피 플레이 타입? 하지마 어 엄청 울려 그 소리 흠 흠 흠 흠 햄님 플라임 요가 봅시다 파피 플레이 타임이 뭐냐니까 몰라도 되는 거야 너는 저기 다들 파피 파피 걸고 몰라도 된다고 넘기기만 하면 어떡하라고 지금 뭐하나라도 튀어나오게 하는 거지 어 우리 놀래라고 아 컨텐츠가 부족하네 이거 야 재밌는 게임을 해야 컨텐츠를 만들지 하니까 너 그런 노력도 안하고 우리의 재냉을 살려는 거야 야 뭐라도 나와라 야 야 야 이것도 놀래려면 집중하면서 보면서 그거 해야 되는데 응 저거 똥이 무릎이냐 손자네 무기 아니야 그거 바퀴벌레 약인데 내가 잘못 붙여놨어 왜 똥치할 때까지 사람 받으신다 어 여기 생수 걸렸었니 아예 보질 않아서 모르겠어 하하야 하하야 앉아 잘 봐도 모르겠다 근데 나 즐기는 게임을 해야겠다 뭐 생일 그림이 바뀐 거야 원래 저러지 안았나? 근데 진짜 어? 너무 많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얘기해봐 일단 그러면 그래 뭐라도 바뀌지 않았을까? 이 정도 됐어요 아우 시끄러워 아 조용히해 죄송합니다 날 먹달라 그러네 아우 잘렸대 아우 잘렸대 야 근데 저 댓글이 안 보여 복도 위에 사람이 있대 예? 복도 위에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말고 오피스 그림이 이상하다는데 여기 사람이 어딨어? 그림 눈깔 홀웨이 홀웨이 그림 눈깔이 움직인다 어 아 아 아 아 아 끝난 거야? 아 아 아 내가 파피 플레이 타임이 먼저 있잖아 아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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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식으로 월급 루펑인데 아 뭘로 하지마 뭘로 아 이거 이거 너무 무서워서 싫어해 뭐 그것도 무서운 거야? 네? 진짜 무서워서 해 파피 파피? 아 나 침대에 누운 이모 누구야? 심장마비 걸리지 침대에 누운 이모 루키 이모랑 상아인 이모예요 그리고 최승현의 피지컬로는 절대 도망갑니까 4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그 누구도 도망 못 갈 것 같아 뭔데? 그 파란색 인형 파란색 인형 갑자기 왜 저거? 어 입뻘 입뻘? 응 그 유명한 유명한 게임 네 괜찮은거냐 내 옷 사상도 안되지 근데 지난번에 추천을 좀 많이 받았었긴 했는데 원래 받은거 하자 응 게임 진짜 많아 나 완전 게임 스트리머잖아 그니까 햄카페 방문 개원즈 검색하면 또 나올거라고 햄구들이 추천한거 우리 저번에도 약간 소재 떨어졌잖아 힘들었다는 개원즈 부럽당 이제 대학교 3학년 다니고 있는데도 같이 있을 때 마냥 재밌고 편안한 친구들이 없어 아쉬워요 나 답글 달았던거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안 지냈어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한편 다닐 때 두편 안친단 말 아니었어 근데 너희가 휴학한거 친졌어 나는 너네 말고 다른 애들이랑 더 친했어 너 그러면 너 우리랑 놀고 싶어서 걔네를 배신했다는거야? 나는 이제 너네밖에 없지 나 그거 밑에 써놓은거 같아 뭐? 탕쿠이 승현이 루케는 글로 하면서 그나마 교류가 있었는데 상하 예은이는 어떻게 친해졌는지 수혜가 막심합니다 수업 끝나고 종종 밥 먹고 그랬잖아 아 완전 진지충 아재야? 완전 아재 교류가 있었는데 아 나한테 하는 얘기였어? 상하한테 하는 얘기 우리 밥 안 먹었어 아 내가 내가 과대로 써 뭐 없었어 애들끼리 이렇게 어? 애들끼리 다같이 식사자리 마련해서 거기서 애들끼리 얼마나 침묵을 어? 다졌는지 총만회빠가 던져서 해준거 아니에요? 아니야 애들끼리 다같이 모여가지고 거기 밥집에서 국밥 하나씩 시키고 두시간 동안 먹었다고요 저 국밥 안 먹는데 저 국밥 안 먹는데 저 국밥 안 먹는데 저 국밥 안 먹는데 그래서 얘네들이랑은 잘 안 친했고 우리 A반 애들끼리만 친했어요 A반 어 쟤네는 B반 애들이었나 그래가지고 아무튼 되게 여러 명이서 한 열댓 명이서 밥집 가가지고 학교 끝나고 거기서 진짜 한 6시부터 8시까지 밥 먹었어요 봐봐요 여러분 A반 이렇게 치는데 연락도 안 하는 거 봐봐요 결국에 남는 거 너? 그 이유가 중요해요 양빈아 남물 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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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 아 아 왜 저래 거 워터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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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왜 저래 갑자기 역겨워 죽겠어 갑자기 아이씨 갑자기 워터밤이다 둘이 남현빈이 예은이 목덜미에다가 침뱉했잖아 아니 목덜미에 키스 날렸어 목덜미에 쭈 쭈 쭈 쭈 쭈 당황스럽네 너 사랑하나보다 예은이를 마크 얘기가 맞네 마크? 마크함 해 마크도 해 아니 마크를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야? 모르는 거잖아 아니야 그냥 마우스만 클릭하는데 그런 거면 굳이 여기서 여기서 해야 되는 건데 마크를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그거 아니야? 그거 같은 거 아니야? 그 게임? 마크는 그냥 그냥 게임이야 진라인 불 불 뭐? 그 디아블로 같은 게임 아니야? 디아블로는 해봤어? 디아블로 디아블로 디아블로가 뭔지 원하는 해본 거 같아 아니 나는 스타크래프트도 아니고 디아블로 얘기하는 건 또 처음 보네 디아블로 같은 게임 아닌가? 마크는 그냥 이거지 약간 좀 귀여운 그래픽 게임인 거지 아씨 아우 또 마크 마크 하러 온다 마크 하러 온다 루키한테 마크 시켜보자 야 루키 마크 그래 한 30분만 해 그럼 그래 이거는 마우스 하면 30분 심작이야 30분이나 하라고? 너 30분 더 잘라 그러지 루키 어디가? 마크 해야지 화장실 갔다 루키 우당탕탕 마크게 바꿔야된대 저거 바꿔야 저걸로 탐색해서 들어올 수 있어 루케 와크 적응하기 프로젝트 쟤 안 볼 때 무서운 맵 깔아놓은거 일단 쉬움으로 하고 지트 허용 켜지기 서버 어디 들어갈게? 그냥 싱글 싱글 새로운 맵 야 근데 행구 서버는 들어가줘야 요지가 뭘 안차리겠어 아니 행구 서버는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우와 이거 되게 귀여워 뭐야? 왜이래? 처음 봐 개쩐다 개쩐지? 방송보다 확실히 확실... 뭐야 우리는 택승이가 기분좋아하는거 신나네 야? 왜 이렇게 좋아? 애써 없어 진짜 영화이야 영화 무슨 물 색깔도 바뀌는거 봐 맨 앞에요. 물 들어가봐, 물 들어가봐. 한 번 봐. 마크 마련네. 이렇게요, 자. 지금 채, 햇빛. 아니 햇빛받. 이게 뭔데? 이거 어떻게 하는데? 우선 앉아봐. 미쳤어. 아니 일단 앉자. 승현이가 설명해 줄 거야? 일단 나무를 패면서 시작해야 돼. 내가 그걸 알죠. 보시는 분들도 정신없어. 어떻게 하는 건데? 나무를, 나무를 먼저 해. 이거? 우클릭을 눌러. 아냐아냐아냐. 가까이 가. 왼클릭, 왼클릭으로. 가까이 어떻게 가? W, A, S, D. 이렇게? 클릭을 해, 나무를 딱 대고. 왼클릭을. 멈춰, 멈춰. 아이씨, 멈춰. 조심히 하니, 저기 입금에 나와. 야, 얘 마우스도 못 움직이긴 하다. 계속 누르고 있어도 돼.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깨져. 그럼 이게 자원이 구해지고. 이게, 이게 베이스야. 하나 깼어? 블럭을 부수는 게 이 세 개의 전부야. 얘도 깨? 노젤이네. 나무 형태로 잘나가요. 그러니까. 잘하네. 너 재능 있다, 야. 막 그 애. 그러니까. 너 부수는 거 좋아하잖아. 잘 부수네. 그래, 여기 불도 지를 수 있어. 불? 그럼 불 지르러 가자. 그러려면, 그러려면 아이템은 우선 얻어. 저 떠다니는 나무 통을 네가 패는 걸 먹어야지. 먹어봐. 어떻게 먹어?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 먹어줬어.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먹어줘요. 야, 햇빛 들어오는 거야. 아니, 뒤로 그만 눌렀어. 몇 개 있어. 수영이나 하자. 수영 좀 하자. 시프트 하면 빨리 갈 수 있어요. 오, 시원하다.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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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속에서는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돼요. 스페이스바를 누려 점프거든요. 시프트? 스페이스바를 누려서 점프를 해보세요. 그쵸, 그쵸. 뭐하세요? 멈추라고 안 해서 안 멈추실 뿐인데. 그럼 뭐해? 그 다음에? 이제 나무... 계속 뿌셔? 나무를? 아니. 뭐재미인데? 그... 제작비를 만들어. 또 가만히 좀 계세요. 원래 게임할 때 가만히 못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시야 확보가 잘 안돼, 게임할 때.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야 캘 수 있어. 우와, 햇빛 봐. 우와, 일광료 좀 해야겠다. 일광료 좀 하고. 하얀 나무도 있어요. 하얀 나무 캐 봐요. 점프, 점프, 점프. 잘 캐네. 너네 이걸로 맨날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야? 놀랍지. 나이 서른 먹고? 응. 이거 재밌어. 놀라, 노짜다. 야, 이거 스트리밀 모드 다 우리 나이. 그래. 40대 아시대. 진짜? 나는 40대 아시대. 나는 40대 아시대. 특이한데. 아프대. 아프다. 이제 그 작업대도 만들고 그거. 어. 2를 눌러봐. 아이템 만드는 거 알려줘요. 그거 저 책 아이콘을 눌러봐. 그러면은 레시피가 나오거든요? 클릭을 해봐요, 저 왼쪽에. 어쩔 TV? 판자를 만들어야 돼. 판자를, 아 그거 말고. 그거 말고. 판자. 그렇지. 판자. 판자를 만드세요. 클릭을 해서. 꺼내. 제일 꺼내. 제일 꺼내. 어, 여기로 들어온다. 어,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이제 제작대를 만들 수 있어요. 제작대? 너무 어려운데? 제작대를 만드시면 돼요. 눌러. 또 끌어가. 야, 너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게 어려워? 여기로 끌어. 어, 너무 어려운데? 끌어. 여기로 끌어오세요. 네. 그리고. ESC. ESC. 그리고. 그 단축키. 4번 눌러봐. 저게 앞부터 1, 2, 3, 4, 5, 6, 7, 8, 9, 9, 10. 우클릭. 우클릭을 하면은 바닥에 설치가 돼요. 우클릭을 또 하면은. 여기 이제 제작대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 수 있어. 손도끼 이런 것도 제작대에서 만들 수 있어. 뭘 만들어야 돼? 손도끼 만들면 좋고. 판자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고. 일단 판자를 만들어야 돼. 이걸 한 번 다시 눌러. 여기서. 가운데에다. 제작대에다 놔야지 먼저. 그치. 그래서 얘를 다시 꺼내. 여기로 꺼내. 여러 개를 한 번에 만들고 싶으면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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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돼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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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옳지 옳지. 다시 꺼내봐. 꺼내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애들은. 이 하얀색 테두리로 뜨거든. 이제 나무 도끼도 만들 수 있고. 나무 고깽이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제작 때 딱 보이는 저게 레시피야. 어디에? 또 다시 여기로. 오 잘하네. 너무 어려워. 이해를 못하고 있어. 도끼도 만드는 게 좋아. 근데 도끼를 만들고 싶어. 한 번 눌러봐. 근데 너가 지금 뭐가 없어. 막대기가 없지. 막대기가 있어야 돼. 막대기를 어떻게 만들어. 도끼에는. 잘하네. 잘하네. 이제 막대기 그만해도 돼. 도끼. 도끼가 가득하네. 도끼를 만들 수 있어. 도끼를 만들어서 다시 또 이제 갖고 와. 오 잘하네. 이제 도끼로 나무를 깰 수 있어. 마수 휠을 옮기면은. 어 그치. 내가 원하는 거를 꺼낼 수 있어. 나무를 깰 때 도끼를 써야 빨리 깰지. 야 도끼로 나무 한 번 캐봐라. 어? 도끼로 나무 한 번 캐봐라 야. 어? 너무 재밌겠다. 똑같은데요? 어. 똑같잖아요. 아까라고. 아까보다. 아까보다 훨씬 빨라. 대박임. 이게 점점 좋은 도끼를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다시 만들어? 도끼를? 너네는 이미 만들었는데 왜 도끼가 없어? 저기 도끼가 내구선 있어. 나 부셔. 그 나중에는 다이아몬드 도끼도 만들 수 있고. 막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음. 곡괭이로는 땅을 팔 수 있어. 음. 곡괭이로는 돌을 캘 수가 있고. 음. 무잠. 음. 무잠? 노잠도 아니고 무잠? 음. 잘하네. 데뷔. 진짜 노잼. 모두 수업 choi SG. 왜 하고 있는거? 야 너 학교 갈래 지금. 와. 이거로 집도 짓고. Nicki. 집 구경가자. ร 니들이 이렇게 집에서 이런거만 하니까 어? 정신 상태가 지금 안좋네 야 이런거 안할때부터 안좋았어 나가서 사람을 만나세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사지 마시고 너 다리 보여줘 나가서 세상 어? 나가서 다리 어떻게 부러졌는지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이 서른살면서 다리 한 번 세 번은 부러져 6개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MRI 찍고 비급여 양을 20만원어치 처방받고 지금 다리 한 번 부러져가지고 200만원 넘게 쓰는거랑 마크 게임 하나 사는데 3만원 드는거랑 뭐가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크라고 봅니다 밖에서 세상을 살면은 200만원 나가요 다리 부러져가지고 술 처먹고 넘어져가지고 술 안 먹었어요 무슨 소리에요 저는 그냥 길 가다가도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마인크래프트를 하는게 훨씬 낫단거야 이런 개발은 집에서도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는 마인크래프트 하다가 넘어지는 인간이라고 니가 집에서 넘어졌어 어? 얘도 부딪혀? 지금 집에서 어? 어 그러면 챙겨갈 수 있어 복층 사는 애가 복층 계단도 못 오르는데 그게 무슨 소리에요? 야 이제 곶갱이로 땅도 파고 해라 어? 땅? 지금 나무만 너무 그거 하고 있어서 땅도 팔 수 있어? 곶갱이로? 곶갱이로 파면 곶갱이로? 그냥 선으로 파도 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게 나이 어디로 이동? 뭐야 나 나가고 싶어 반대로 반대로 뒤를 돌아봐봐 뒤를 돌아봐봐 그치 거기 계단이 있는 올라가 올라가 그치 똑똑하네 머리 너 대학생이다 야 어? 똑똑하네 야 그 대학생이 무시하는 거 같아 우리 엄마까지 따줘 어디로 와 저기 산 있잖아 산 이거를 진짜 나이 먹고 이걸 우와 야 우아 있지 방금? 그림자가 귀엽다 우와 F5로 누르면 시점을 바꿀 수가 있어 오 우와 이거 귀엽다 이렇게 깔래 나보면서 그럼 앞을 모르잖아 나 원래 게임할 때 아마 안 봐 받아도 깔 수 있어? 근데 어려 오래 걸려 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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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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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잘하고 있어 야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들려서 네가 무서운 게 없구나 야 물 바깥으로 좀 나가야 돼 죽여 죽여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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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바물이 세 개밖에 안 남았잖아 왜? 숨 쉬어야지 숨 쉬어야지 숨 쉬어야지 스페이스 아니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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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한다 니가 이겨 니가 이겨 우진아 마크는 현실이야 나도 나가 나도 나가 때려 때려 아 부러졌어 부러졌어 다시 다시 4번 때려 때려 너네 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발 부러지게 나는 거 같은데요? 아니 어엉 그건 아니야 스페이스 스페이스 눌러야지 숨 쉬어 침 trial 나 숨 쉬게 숨 쉬어야죠 숨 쉬해야죠 누르고 있어야지 올라가지 아 너는 어? 발차기를 계속 해야지 앞으로 나아가지 한번 발차 한다고 계속 나아가지 시isse 야 곧 어두워 지는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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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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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몇 번 더 야 근데 진짜 이쁘다 이거 쉐이더 그치 상아 어디갔지? 상아가 있었어? 언제까지 해야되요? 앞으로 W를 두 번 클릭하면은 빨라지는데 물속에서 해야 빨라 물속에서 W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W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W! W를 누르라고 계속 누르고 있어 스페이스 누르고 개새끼도 죽일까? 걔는 착한 애야 어떻게 알아? 숨 쉬어 숨 쉬어 착한 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착하게 생겼어 착한 애들은 거울을 봐봐 착하게 생겼지 W 시프트 W 시프트 W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지 아무도 계속 가겠지 게임을 안하는 애들은 평소에는 책 읽고 똑똑한데 게임만 하면은 왜 이러지? 현실에 살고 있는 거야 게임 스페이스 아니 나는 진짜 이해가 안가 이게 동시에 처리가 안 되나 봐 아니 평소에는 막 세금 계산 세금 신고도 잘하고 똑똑한데 게임만 하면은 갑자기 막 초등학생 초등학생한테 발려 난 주짓살 때도 초등학생한테 발렸어 숨 쉬어 숨을 이렇게 많이 쉬어 언제가 와 별 예쁘다 그니까 맞아 야 근데 이거 모니터가 예뻐서 어려워 실제 방송 보시는 분들 혼자 하면은 심장 쫄려 그리고 소리도 같이 들으면 아까 옵저베이션 뷰티브처럼 옵저베이션 드디어 드디어 지상이다 아니 지상 지상까지 갔다가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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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려면 이걸 깨서 계단식으로 만들어야 두 칸은 한 번 계속 누르고 있어 눌러 쭉 눌러 옳지 옳지 잘한다 다운 칸은 올라가 이게 무조건 한 칸씩만 올라가야지 야 나 어렸을 때 메이플 좀 했네 나 메이플 안 했어 해본 적 한 번도 없어 큐플레이 좀 했네 큐플레이 야 야 니네 소리 때문에 지금 더 더 쫄았잖아 웃겨 야 니 죽겠다 야 야 난 어떻게 cortar 크레이지 못을 하고도 좀비보무서 울어 이 자 같들 어 나 옆에 댈 나 옆에 댈 야 제도 죽여 제도 sick여 ellos 쩌 죽었네요 디블디 살 호아 가자 아니 이거 왜하는거야 열받게 너가 대학하고 간과랑 비슷한 이유라고 할 수 있어 재밌지 않아? 너네랑 하니까 재밌는데 너네랑 안 하면 재미없어 야 이거는 무조건 같이 하는 게임이야 이건 혼자 하는 게임 아니야 같이 해야지 재밌어 우리랑 하면은 우리가 재료도 다 수급해 주고 같이 아이템 모으고 같이 싸우고 내가 남의식어도 할 수 있는 거야? 일단 기본기를 알았으니까 햄구들이 만들어 놓은 서버가 있어 진짜 개잘 만들었어 거기를 한번 구경만 시켜줄게 그럼 햄구분들도 친구분들이랑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햄구들끼리만 하는 건데 이게 멀티 서버이기 때문에 역시 쉐이더 사람들이 좀 모여있어 어디냐 근데 여기? 내가 좀 이상한 데로 와가지고 여기 그때 나랑 세균이랑 둘 다 같이 길을 이겼다는 데 같은데 여기 TP 좀 한번 해달라고 말씀드릴까? 나 왜 맞았어? 그러니까 TP 해주실 분 방송 안 보시는 거 아닐까? 이게 뭐야? 저거 뭐야? 저 끝에 마을 아니야? 와 네가 캐릭터 다 달라? 마을마다? 아니 내가 갑옷 입고 있어가지고 지금 다이아 갑옷이라는 거야 이게 야 나 화살 언제 왜 맞았지? 물연비 있어 엄마? 그거봐 귀엽죠? 저 안에가 어두워가지고 스킬레트는 있었나봐 음 음 야 우선 가자 햄님 침대 부숴보자 아 야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알아서 가지지 않을까? 아니 근데 내가 여기다 집을 쌀 하면은 마을이 맞아요?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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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였다 낚였다 자살? 자살? 아 아니 자살하면은 마을이 와진다고요? 어 여기 침대 안갖고 왔으니까 아니 나 여기서 깨어날건데 자살 그냥 순 다 할 때까지 자살하는거야? 침대 부수고 하라는데? 침대 아 근데 침대를 부수려면은 죽어야 돼 응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되? 침대 나 없을 때까지? 어? 아니야 당황할까 봐? 내구도? 其 econom 자아 리스폰 아 죽을 때까지 못 나가? 저거 뭐야 어 여기 어디야? 우리집 내가 지은 집이야 어때? 우와 내 머리 쓰다듬어졌어 응? 아까 저기 대박 대박 뭐야? 완전 신기해 이거 내가 지은 집인데 디자인 어때? 구경 승현이는 집 갑자기 또 생겼네? 심리학적으로 완전 불완전해 보여 정확히 정확히 분석했는데? 야 너 심리학과야? 그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그거야? 귀엽다 우와 신기하다 그럼 이렇게 위치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 손을? 이렇게 이렇게? 이거 자꾸 죽기만 해 자 여기가 홍구 마을이야 예쁘다 그럼 이렇게 막 부실 수도 있는거야? 부실 수도 있어? 확실히 뭐가 느리다 뭐가 많아서 렉이 조금 걸릴 수 있어 우와 엄청나다 루케 하이래 저거는 싸다고 아니야? 좋아하는데? 기분 나쁘네 음 맛있다 김치 싸다고 막 그거 좋아하는거 너밖에 없을거야 나 치킨 주는 줄 알았어 닭다리 닭다리인줄 알았어 그럼 어떻게 나도 이렇게 뭐 줄 수 없어? 돈 같은거 여기서? 돈 없어 여기는 이거 돈 아니야? 32라 돼있는거 저 감자 감자 줄 수 없어? 감자 줘도 별로 큐 누르면 떨궈 돈 내놔 어 갑자기 뭐야 웨이터야? 큐 누르면 감자 하나 떨궜 수 있어 바닥 음 제일 이쁜 집 가서 떨궈야지 그거 그냥 쓰레기 투척하는거야 어? 여기서 오른쪽으로 좀 더 가야 있을걸? 어머 오 근데 뭐가 더 많이 생긴거 같아 그때보다 너네는 이런게 없어? 너네는 맨날 나부만 깨낸거야? 아니 우리도 있어 우리 여기도 집 있어 근데 너네 집은 왜 안가고 행구집 왔어? 아니 우리 서버가 이제 없어 아니 그거 여기도 집이 있어 우와 이거 진짜 이뻐 불판효과 뭐야? 오 그러게 미쳤더라 어떡해 얘는 뭐야? 친구야 그러면? 어 행구 아 지금 여기 계신거야? 어 그럼 얘기도 할 수 있는거야? 뛰어 난 쪄집을 갈고 있어 어디? 저기 여기 아자아자 화이팅 하세요 야 너 리액션 되게 잘해주는거야 우와 저런게 처음 봐 저런거 아이씨 이거 뭐야? 하이 방가방가 방가방가 아니 여기 뚫려있어서 너 못가 왜?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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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옆에 봐봐 옆에 봐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봐보라고 아니 이거 내려가면 주가 아이씨 너무 어렵다 아니 왜 길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아니 왜 길을 이렇게 어머 얘 뭐야 어머 얘 빠져있다 어떻게 구해줄까? 뭐가 떨어지는데? 아 다이아 주신다 다이아 얘한테 다이아 주지 마세요 다이아 우와 다이아 다이아 이거 나 얘 구해주고 싶은데? 그거 때리면 돼 안돼 때리면 돼 저거 2번 눌러가지고 감자를 줘야겠어 이렇게 감자를 줘야겠어 먹을 건 다 감사하니까 어차피 던져봤자 때리라고? 너한테 다시 죽여? 죽여? 2번을 누르고 때려봐 어머 그럼 이제 보내준거야 완전히 사이코패스 아니야 너 도라의 새끼네 너 신비상담받아봐 제정신이 아니다 너 너는 너는 지금 나를 가스라이팅에서 살인을 시켰어 그게 뭐가 가스라이팅이야 너는 나를 해요 너가 길 만들면 돼 이거 아 아까처럼 계단식으로 파서 지나가면 돼 아니면 너 그 인벤토리 한번 봐봐 2 눌러가지고 1도 없네 그냥 1번 눌러 1번 1번 누르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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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단 올라가 앞에 앞에 왼쪽부터 왼쪽부터 아니 왼쪽부터 왼쪽 눌러 옳지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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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또 없는데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몰라 죽어야지 또 여기 아 어떻게 가 아니 왜 이렇게 어 저 다 주워 먹어야 돼 진짜 저거 먹어봐 너가 먹을 수 있으면 먹어봐 비켜 내꺼야 야 행군님들이 계단 만들어 주시려나 보다 어머 나 지금 많아졌어 누구한테 몬스터야 몬스터 그냥 행군님들이 지켜주신다 어머 감동 그 자체 그냥 계단 만들어 주신다 어머 어머 너무 감동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계단이 쌓여지는 거 같아 어머 감동이다 어떻게 가 이 계단 어떻게 가요 제발 가게 해주세요 아 이거 이게 이게 계단이야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못 올라갈지 위로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올라가 옳지 옳지 한 번 더 한 번 더 계속 눌러 아니 왼쪽에 저거 물을 타 물을 타봐 아이씨 어 힘 빠져 다시 다시 저거 행군님들한테 가면은 알아서 해주시면 아니 이렇게 같이 손으로 손 잡고 못 올라가 어 못 올라가 닭을 죽이시다니 너무 무서워요 제가 죽 어머 오 오 오 아니 어떻게 가요 샘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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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반대편에 계단 만들어 주셨구나 아니 어디 지금 이다 지금 지금 이대는 타고 온 거야 아니 아니 뒤에 그냥 잤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하하하하 이거 여기 아까 여기 타고 갔는데 아 저 그냥 어 거기 가만히 서 있으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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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곳에 보내주실 거야 아아 나 죽이려는 거지 어 안 돼 물로가 물로 아니 너무한거 아니야? 살려주라고요 완전 사이코패스들이네 너도 죽어 사이코패스들 누구야 너도 죽어 이 사람 아닌데 애꾸들 왜 이렇게 사이코패스들이 많아 집에 놀러가야겠어 오른쪽 오른쪽 우클릭 들어가 이쁜집 진짜 많아 우와 그럼 내가 집을 뺏을 수도 있어? 그냥 구경만 하는 용도야? 우와 우와 고양이도 키우네 나가고 싶은데 구경 다했어요 여기 계단 있잖아 뒤에 자리 있어요 어디? 뒤에 아니 집에 구절을 한번 생각해봐 여기 밑으로 내려가 여기 밑으로 내려가 아니 이걸 둘러서 자리 따라오라고 하는건가봐 어 착하다 근데 놓쳤어요 아니 이렇게 마우스를 쪽에 올려 시야를 우와 그럼 지금 여기 이거 방송 보시면서 하고 있는거에요? 그렇겠지 어떻게 두개를 하지? 그럼 돼 아 핸드폰으로 보나? 뭐 모니터가 두개있을 수도 있어 구경만 하는거 나는 그냥 계속? 어 아니면 뭐 여기서 집을 지워도 돼 네가 부숴도 돼? 얘는 그냥 나무 아니야? 나무라서 괜찮지 않을까? 아 저기 열심히 부수도 돼? 나도 집 지으려고 지금 여기다가 내 집도 하나 지워야겠어 아 우리집 우리집 근처에 지워라 그니까 우리집이거든? 이것은 환영의 케이크 귀여워 지금 뭐해 나 여기서? 난 뭐 할 수 있는 거 야 뒤에 상아조원 뭐 숙면하는데? 할 수 있는게 없어 이거 아니 풍선으로 가려지지 아니 할 수 있는게 없어 여기서 뭐해? 나 계속 이것만 구경만 해? 나한테 뭐 미션을 줘야지 야 우리의 집을 찾아봐 이거? 이거 서리 할 수 있어 서리? 니네 집? 니네 집 안 궁금한데? 아이씨 그 옆에다가 너도 집 지워라 서리? 서리를 하라고? 아니면 야 집이 이렇게 많은데 방금 그 집 하나 보고 끝난거야? 야 야 야 서리 하래 얘가 야 이거 남의 빛말 듣지마 사이코패스 였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심어주면 돼 아 그럼 나도 감자 주고 와야겠다 아니 그런게 아니고 심어야 돼 그냥 죄송해요 나와 어 저 천국의당 가야겠어 계단 올려가봐 어 저 옆에 저거 뭐야 우와 우와 이거 뭐야 내 팬들이야? 음 뱅한테 찍찍찍찍 걸 인기쟁이의 삶은 힘들구만 갤러리인가 봐 니네 집도 있어 여기 그러면? 어 우리 집 있어 너네 다섯 명 사는지? 아 네 명? 아니 우리 각 방 각자 집 각자 집 있어 근데 집이 다 붙어 있어 어디? 어디 있어? 근데 이거 무슨 이펙트 있어? 이렇게 약간 사는 여기 공주님과 왕장은 다 붙어 완전 귀여워 이것 봐 어머 근데 엄청 귀여운 게 많다 아니 어디로 가요? 불 난 거 같은데 지금 여기? 누가 나 좀 누가 나 좀 데리고 안내 좀 해봐 쇼미 어라운드 좀 해봐요 근데 니가 팬분들 다 무시하고 이분 따라가 이분 핑크팬더? 어 다 따라가 오라고 하고 계시잖아 어 아 같이 좀 가 얘들아 한시다 아니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했어 안면비 많이 됐고 따라가 따라가 야 우리 지금 행구들이랑 놀고 있어 행구들이 왜고 엄청 반겨주네 나 죽였어 이 사람들이 아까 나 살인했어 야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어 죽었다고 했어? 아니 지금 죽일거야 여기 뒤에서 뒤에서 지금 뒤통수 칠거야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왕따시키는 왕따시키는 아니 왕따시키는 기분이에요 지금 핑크팬더? 우와 뒤에 곰돌이 있네 저것도 집이야 아 우와 이번에 들어오신 분이 지었다고 하다가 우와 이거 봤어? 곰돌이 집? 어 귀엽더라 안에 있는거 좀 훔쳤진 않아 우클릭 우클릭하면 들어야지 나도 좀 훔쳐 어떻게 훔쳐?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그 상자만 여기 상자 열어봐 우클릭 헉 야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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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훔쳐 다이아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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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사람꺼 따블클릭 따블클릭 왜? 다 챙겨가시잖아 아 아 주인 주인분이 계셨어? 핀 빛나는 것 때문에 다 훔쳐가겠어 뭔가 석탄? 철? 금 아 마음껏 가자 어 이명스도 흔데 가자 그니까 튕기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흥 앞 좀 봐 어딜 보고 가니까 이렇게 땅만 보고 가니까 발이 부러진거야 반대편에 문을 찾아 잘가네 아까 나 주는 사람 이 사람인가? 자꾸 코딱지 뿌리는데 지금 사람이 딱지 근데 왜이렇게 빨래 이 사람들은? 더블클릭 그 더블요를 더블클릭하면 빨리 나는 안 빨라져 더블클릭하고 누르고 있어요 계속 누르는게 아니라 딱딱 하고 야 이 사람은 저거 다 뿌리고 있어 우와 먹고 있는거야 지금? 아니 너가 너무 빨리 걸으면 안 먹어져 잠깐만 여기 상아 집 아니야? 아니 여기 우리 집인데 야 먹었어 나? 응 이거 집 도착했네 우와 진짜 착하다 사람들 반대편이 우리 집 아니야? 어 여기 쌓이는거야? 뒤돌아봐 턱 이거 빨간거 있지? 이거 이상한? 야 니네 진짜 정신상태가 진짜 정신상담 좀 받으세요 정신상담 좀 받으세요 상아는 아니야 아니야 뒤뒤 뒤뒤 제 정신이 아닌데? 뚝 가 가서 이쪽 야 이게 승현이 집이잖아 여기 오른쪽 이거 올라가 봐 이거? 이게 승현이 집이라고? 아니 이거 내 집이야 여기 들어가 봐 와 진짜 이상하다 집 아니 이건 내 집 따로 지는 거야 이상하 맞아 이상하 맞아 야 와야 오른쪽 클릭해야지 부시고 싶은데 이거? 안 돼 왜 부셔 이거를 야 부시지마 오 개부자네 뭐 하여튼 맞네 야 야 너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입고 있어 지금 뭐? 뭡니까 야 이상한 사람 왜 훔쳐 이거 승현이 어쩌게 훔쳐가 봤자마자 안 좋아해 저도 집이야 야 가져갈 거면 좀 좋은 걸 가져가지고 쓸데없는 거 다 돼 분홍색 유일 오 이거 뭐야 나 먹으러 주는 거야? 이게 뭔데? 금이야? 오 냠냠냠냠냠냠 어 다 해야다 와 사람들이 맞아 거의 가오나시급으로 이렇게 제대로 반겨주시네 감사합니다 감동 그 잡지 금정이 금정이 이렇게 아 아 오른쪽 오른쪽 클릭 아 그리고 아까 나 죽였죠 아까 나 죽였죠 저분 아니라고 옆에 오른쪽 여기 니네 집이야? 아니 그 오른쪽 봐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나 보여 앤더맨이다 아니 맞아? 모형 아니야?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아? 이 마을 눈인데 한국이야 오른쪽 오른쪽 여기가 최승현 집 여기? 지하 지하 아니야 아니야 저 문 저 문 오른쪽에 조금만 왜 반지하를 살아? 왜 이렇게 좁아? 에잉? 원래 이렇게 좁아 우리 집이야 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네 얘네 내려가봐 어떻게 내려가? 가만히 가만히 있어 짠 뭐야? 야 너 너무 음침하다 얘가 클럽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클럽 실패했지 이건 내꺼지? 어차피 이거 최승현 아이디잖아 맞아 너 아이디 만들어야겠지 일단 다시 올라가 그냥 사고 싶지 3만원인데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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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도 없어 이 모든 경험을 3만원으로 할 수 있다는게 어떻게 올라가? 사다리 있지 사다리로 해서 스페이스가 먹고 죽을게 3만원도 없어 그리고 나가 오늘 분위기가 있던데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또 돌아가 그럼 내 집이 있거든 저 대나물 가로질러 어 그래서 거기 오른쪽 여기 거기 오른쪽 여기 지하 여기 뭐라고 써있거든? 너희들 다 지하에 집을 지었어? 애들이 음침해서 그니까 은능이야 여기도 두꺼비 있는데 두꺼비로 하나? 죽여 야 야 아까 남현빈이 나 죽여가지고 야 이제 저 가져갈 것도 없어 아까 옷 줄게 나 쓰레기야 야 내꺼 야 옷 죽어 내꺼 저기 껐어 가져갈 거 없어 야 왜? 뭐야? 저희도 간다 이씨 야 너 그래픽 아티스트 맞다 이렇게 뭐하는거잖아 야 아 진짜 게임좀 하네 응 왜 나가 근데 이 두꺼비는 뭐야? 그냥 애완동물? 여기 내려가봐 아 어떡해 아 마우씨가 왼쪽 저기 내려가봐 더 내려갈 수 있거든 여기 내려가도 뭐 없어 아니 니네 왜이렇게 야 진짜 니네 정신상 여기 지수키야 너가 여기 땅볼 타 그래야겠다 3번 아니 옆에 옆에 3번 눌러가지고 꾹 눌러 꾹 눌러 어 뭐야? 뚫려있는데? 이미 있는데? 내려가 봐 여기 교문부화 좀 했나본데 많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 야 밑에까지 뚫려있네 이거 뭐야? 이거 먹어도 되는거야? 아니 팻풀이야 아니 막 뚫다보니까 햄구집을 뚫게 되더라고 그래서 어 야 좀비 있는데? 애좀 애좀 어딨어? 어 나 죽인거 2번 눌러 2번 칼 들어 칼 칼 들어 그리고 쳐 때려 죽여 죽여 때려 또 때려 때려 아니 때려 오 그래도 센목이라서 금방 죽겠다 좀 치네 좀 치네 이거 뭐야 먹는거야? 아니 아 저거는 좀비곡인데 이거 쌓은곡이라서 별로 필요 없어 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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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내려가 봐 아니 너무 어렵다 길어버리면 어떡해? 보트게임 할래? 응 자살하면 돼 야 씨 너무 무서운데? 그러게 아니 길이로 버리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나가? 길이로 버리면 자살은 어떻게 해? 아 배고파서 아사 아니면 떨어져 죽고 아니면 좀비한테 죽고 이상한 애집 가보자 이상한 애집이 제일 정신상태 이상해 보이니까 그래 왜 근데 걔네 집 불타고 있어? 나가는 길 어디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 떨어졌어? 행군 어 근데 맞았잖아 아닌가? 남땜 나 찾으러 온 것 같은데 위를 파 어머 키스 키스한다 나랑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어 나를 지금 죽이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 나를 때려주는 것 같은데 위에 삽으로 파서 올라갈 수 있게 패잖아 나를 아 아니 나가고 싶다 위에 막혀있잖아 그러니까 위에를 삽으로 파 위에 위에 머리 위에 3번 아니야 아니야 곡괭이로 파야 된다 곡괭이로 3번 어 끝 끝 끝 이제 점프 점프하면 올라갈 수 있어 점프 할 수 있어 옳지 여기는 삽으로 파야겠다 근데 여기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집 아니야 여기로? 안길? 제발 나가게 해줘 나가게 좀 해주세요 여기 맞네 이게 뭐야 왼쪽 왼쪽 불빛 있는 데로 가 아 괴로워 불빛 있는 데로 가 뒤집어 뒤집어 나도 여기서 길 잃어 아니 거기서 말고 나도 여기서 길 잃어서 그냥 껐다 아니긴 한데 나가면 그만이고 이게 아닌가 보자 중요한 거는 로케가 못 나간다는 게 이게 이 게임을 잘못 본다더니 처음부터 손잡고 이끌어주기 이런 거 만들었어야죠 이 게임이 잘못 위에 파주신다 올라갈 수 있게 근데 그래도 못 사자 길을 중요한 거 따라가 따라가 저 닉네임 올라가 따라가 아 감사합니다 사람들 따라가면 올라가 감사합니다 밥 먹고 게임만 하나봐 어떻게 잘해? 야 말을 그렇게 해? 잘한다는 소리지 오늘 밥 먹고 게임만 저희가 조금 불경 아니 진짜 진짜 칭찬한거야 칭찬 잘하고 싶어서 이거 팩트 폭행 폭행이래잖아 아니 진짜 밥은 챙겨 먹으니까 건강히 살고 있구나 나 왔다 오 땡큐 웰 워치 상하네 집 봐 이게 어디야 근데? 이게 어디야? 어? 저 보라색 집 근처가 우리 집이니까 아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 예은이 집 보이지? 저기쪽으로 봐 핑크 집 저기 쭉 가 길 따라가는 거야? 아니?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 안돼? 아 저기네 보인다 응 저기 옆집에 빨간색이 사라지기거든? 진짜 근데 니네 진짜 한 명은 핑크에 미치고 한 명은 불 한국게임도 아니고 뜨거울 것 같아 찜질빵 같아 여기 표지판 봐봐 표지판 봐봐 표지판 봐봐 아 진짜 구려 하하하하 이거 못 깨.. 못 깨 보셔? 아 깨지마 야 상하의 선언을 니가 깨면 어떡해 저거 다시 못 심어 진짜? 내가 심어주자 우리가 니가 써야돼 다시 니 가방 꽉 차가지고 니가 꽉 차서 못 먹어 아니 우리가 심어주면 안돼? 니가 만들어주면 안돼? 내가 새로운 걸로? 다이아몬드로? 어머 헹구가 대신 써준다 근데 저거 불... 클릭해봐 아니야 저거는 심은 사람이 써야돼 아아 지금 헹구가 쓰고 있는 거 같아 어? 아으 하하하하 해주셨다 해주셨다 진짜 착하다 헹구분들 그니까 헹... 헹튜브 보지 진짜 그니까 성... 성심이... 착하니까 보는 거야 뭐야 뭐 없는데? 뭔가 예전에 만들다고 한 거 같아 야 상하는 집에... 집에 뭐가 있는 거야 침대도 없고 아니 얘는 외병하고... 야 근데 저거 그 엔더맨은 어떻게 저기 있어? 그... 보트에다가 태워놓은 거 아니야? 귀한 제 집에도 추한 분 들어와서 오세요 진짜 이 영상 봤어? 야 니네 다 정신 상태가 지금 문제다 이... 이제 알았어? 우리랑 10년 동안 알면서 어머 폭주 놀이 한다 나 끼리끼리야 예은이는 뭐라 써야겠다 예은이는 뭐라 써야겠다 예은이는 뭐라 써야겠어 나 입구 쪽에 있어 나도 그래? 다시 뒤집어야지 오케이 니 화면 보고 있을 거야 멀미나 할 거 같아 근데 나도 볼미나 지금 그럴 거 같아 봐봐 저 표지판 슈퍼스타 파도의 집? 다들 자존감이 엄청나다 나레시스트 같아 다들 최승현의 집은 어디 있어? 내가 거기 어디 구석에 있거든? 이 화려한 집은 뭐야? 마녀의 집 마녀의 집 아 이건 헹구가 지은 게 아니야? 다른 집은 다 헹구 집이야 이거 빼고 다 헹구가 지은 거 다 그냥 개인 헹구지 근데 최승현의 집 근처에 있다며 응 아까 들어갔었잖아 기억 안 나? 응 기억 안 나? 길치라 나도 기억 안 나 아니 어떻게 가? 현빈 니네 집 왼쪽 위험부터 가고 뒤에 신부 보고 커 보시는데 어디 와 아니 여기 돌아봐 한 바퀴 아 너무 정신없다 여기다 여기 왼쪽 왼쪽 왼쪽을 몰라? 여기다 아니 거기 봐 넘어갔어 넘어갔어 방금 방금 어 이걸 이렇게 얘기해 어 어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사람들이 나는 뭐 없네 표지판 너 표지판 어떻게 해? 표지판 어떻게 만들어? 표지판 만들어봐 E 눌러봐 E 눌러봐 표지판 만들려면 제작돼 있어야돼 우리집으로 가봐 다시 우리집에 제작돼 아까 없지 않았어? 있었지 않았어? 있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행구님들이 하나 떨궈 주실거야 뭐 어 만들어졌어 행구가 만들어졌어 여기 우클릭 어디? 이거 여기다 달고 우클릭 저 검색창에 검색창에 표지판 만져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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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거 만들려면 나뭇가지 하나랑 판자 여섯개가 있어야 돼 너 어 판자가 갖고싶네 어? 판자가 갖고싶네 나도 표지판이 필요한데 근데 지금 인벤토리 창부터 비워야돼 저게 만들어주신 아 만들어주는게 아니고 그 재료 주신다 보고 버려 보고 보고랑 후렴가 버려 걔를 밖을 어떻게 버려 어 그렇지 그렇지 아이씨 다시 들어왔어 왜 왜 이러는데 자꾸 다시 들어와 됐다 어 됐다 아이씨 어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고 띡띡 오른쪽 클릭 띡띡 띡 오른쪽 클릭 띡띡 하고 막대기 여기다 오 됐어 아니 아이씨 아이씨 그걸 왜 버려 버리면 안되지 아 다시 들어왔어 어떻게 아니 죄송해요 된거야 갖고있어 엑스 마우스 마우스 휠 돌려서 이렇게 바보 씨 누구야 마우스 휠 휠 휠 휠 돌려 더 여기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어디 숨을거야 여기 그래 오른쪽 클릭 이제 쓰면 돼 네가 원하는 문장 우리 집이야 왜 이래 아 이게 끝이야 응 수정도 할 수 있어 수정 안돼 삭 그냥 깨고 다시 심어야 돼 수정하려고 어 야 오른쪽에 루케 바보 아까 루케 바보였서 내가 화낸 거잖아 바다의 보배 이 너 너 잡을거야? 부셔 부실게 부 부 부 부 부시면 되는거지 부 부 부 부실게 어떻게 부셔 그냥 넘어갈거야 저거 널 능욕했는데 아니 어떻게 부셔 부시는걸 알아 이 뭐야 막는거야 이 새끼 누구야 이 너 갔었구나 마 사람들끼린 못 때리게 돼 지금 진짜 여러분 감사합니다 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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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을 다트려야 돼 감사합니다 야 이거 왜 무서워 표시판만 부숴어어야지 응? 표시판도 안 먹었어 얘 지금 응? 푸셔 덮고 먹지가 않아 푸시판 있어? 표시판? 다시 심었어 행구들이 와 진짜 빠르다 못 따라오겠다 젊은이들의 피는 와 어렵다 이런거에 이제 도태되면은 이미 도태됐어 이미 난 움직이지도 않아 이제 뒷방 늙은이 되는거 아니야 아니 안 움직여지네 나 한글 해놔서 그래 한영도 진짜 안 움직였지 어 이게 어렵다 다른 게임 할까요 여러분? 흐흫 흐흫 왜냐면 저만 지금 재미가 좋으니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나는 맨날 땅을 보게 되냐 흐흫 니가 겸손해서 그래 사람이 흐흫 흐흫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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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게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임이 마인크랩트야 제.. 제.. 따뜻한 여자 에빙하우스의 집 미치 너무 내꺼 아니? 그니까 완전 너가 산거 같다 찰떡이다 찰떡 아 제가 테케티 예은이 줬거든요 우리 완전 재밌는 게임 하러 가요 이제 흐흫 흐흫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재밌는 게임 어디서 할 건데?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이요? 흐흫 딕시태요 딕시? 흐흫 흐흫 헤미티브지 부시기? 아 그건 안되지 내 집인데 이제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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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흐흫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게임이 파피 파피 파피를 루케를 시키자 그래? 파피 파픽이 뭔데? 아까 공포게임이란거 아니야? 다른거 같은데 파피플레이 파피플레이 타임 처음 30분은 아예 공포요소가 없던데 아 그래? 나 안해봤어 앵고들 구경 잘했어요 너 진공자리에 앉으니까 좋지 응 근데 내가 안 샀어 사람들이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상생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지 않았는데 그러면 하지마 이거 밟아치지 어 무료야 무서운 게임하고 싶지 않아 무료인데? 아 이거 캐릭터 귀엽지 않아? 아 얘가 걔구나 땡큐 베리 머치 땡큐 베리 머치 땡큐 베리 머치 하 등발리가 없어가지고 등발리 등발리 만들어 봐 발로 찰거지 이걸로 바꿔 예은이 그러면 으쌰 게임 이끌어준 행구들 고생했어요 한마디 해주세요 게임 이끌어준 행구분들 감사하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바로 핸드폰 번호는 짜가지 뭐야? 아 시간 확인했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즐거운 게임이었어요 오늘 모여서 뭐 드셨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안 먹어도 안 먹었어요 아직 오늘 모여가지고 짜가지에 밥 말아 먹었어요 아 어메이징 빙수 오늘도 해먹었거든요 근데 먹는데 종이가 계속 나왔어 상아 손가락 썰리고 상아 손가락이 썰렸어요 그리고 그거 라면 끓여 먹기로 했는데 게임하느라 못 끓여 먹었어요 라면 끓이면 상아 일어날 것 같은데 야 뭐해 다운로드 완료됐다 해서 누른 건데 아직 안 된대 아 허기허기 아니야 얘? 어 저게 게임 이루는 거잖아 아 시작 중이야 무슨 게임인데요? 퍼피 플랜턴 아 근데 이것도 1인칭 이여가지고 멀미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그냥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데 상아님은 주무시나요? 죽었어요 숨소리 나는 거 보니까 아직 숨은 붙어 있나봐요 상연이 한번 보여드려 어이씨 아니겠는데 럭 럭 저거는 안 되지 K.O. 상아랑 결혼해 줄 거 아니면 보지 마세요 상아의 인생 책임질 거 아니면 제르 너 너 너 내가 굿 럭 무슨 게임 시작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재밌는 게임 좀 해봐요 이런 노잼 게임 말고 내 마음을 뒤흔들만 게임이 없어요? 이거 너 마음을 뒤흔들 수 있을 것 같아 큐플레이 같은 거 젤다 하자 젤다의 뭐? 젤다? 어 뭐야 그냥 삭제해버리는 거야 됐다 챕터 응? 어? 이거 한글 안되는데? 나도 한글 하고 싶은데 잉글리쉬 스페인이시 잉글리쉬 아우 어려운데 뉴게임 귀엽지? 너 인형 많이 팔리더 가요 영어로 하고 싶지 않아요 영어가 제일 공포해요 네 어 뭐야? 뭐드라는 줄 하나도 보더라도 그러는데요 지금? 아니 이건 굳이 알아들을 필요 없는데 아 너무 얼굴 무서운데 아저씨? 이 아저씨 얼굴 따라서 허기허기 만들었네 허기허기 뭐야? 아 해석해 주셨어 점심에 돈까스 먹었대 리얼리? 재현아 나 너무 힘들다 근데 어? 니 견디는 거? 어 너가 시작했잖아 배고프다 왜 할까? 웨이팜 뭐 키가 뭐야? 똑같지 않을까? 키? 어? 아 못하겠어 왜 해봐 하하하하 야 무슨 한 번 움직이고 바로 못하겠다고 그래 진짜 못하겠어 손 떨려서 못하겠어 왜 해봐 우리 옆에 있잖아 옆에 있잖아 우리가 여기선 무서운 거 아니야? 근데 뭘 해야 되는 건데 그니까 뭘 하는 건데 이게 아 이 아하 뭐 아이템 같은 거 먹고 이런 거 이게 뭐 하는 건데? 그냥 뭐 눌러봐 일단 아 너무 기분이 나빠요 지금 이거 하는데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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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좀 날라간다 어? 아 뭔가 장난감 샵? 와 저 인형 판매하던 공장 어? 저기 저기 뭐 키패드 있어 테이프 같은 것도 있어 그러게 근데 이건 뭘 주울 수가 없어 앞쪽으로 가봐 앞쪽으로 뭐라고 써있는데? 여기에다 넣을 수 있는 거 아니 근데 뭐 이런 게 아니 주울 수가 없는데? 아니 뭐라고 써있는지 봐봐 레이스 그냥 쥐 클로징? 라이스 피어스 클로징 사람 이름인가? 아니 그냥 뭐 얘 이거 하고 다쳤다는 거 어? 아니요? 뭔 소리야? 아니 계속 해야될까요? 어 잘하고 있는데 왜 저거 눌러 클릭해야 되나? 이게 비밀번호인가봐 저 키패드가 어? 인터랙트 알려면 이 이름도 돼 쟤 눌러봐 뭐 어 삐삐삐 안 눌러줘 아! 뭐야? 2를 눌러야지 아 그냥 내가 누르실.. 어머 아 총 4가지를 눌러야 되는데 4자리 근데 어떻게 알아? 그걸 찾는 거지 우선은 방패주 같은 거라고 주변을 둘러보고 힌트를 얻어요 아! 아까 그 기차 지나다니는 거 순서인가 보다 저 위에 기차? 기차 위에 막 지나다녔거든 어디? 방에 기억나 근데 왜 이렇게 느려 이거? 이거 W 눌러볼까? 완전히 여기가 여기가 이 컬러 순서인가 봐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아니 아니 아 저기다 핑소가 아닌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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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핑.. 노.. 초핑.. 노.. 초핑.. 노.. 빨 맞아? 어 초핑.. 노.. 빨 시프트 눌러봐 아 어디래? 추핑.. 밀ⁿ 초핑.. patience 시프트 누르면 빨리 가냐고 시프트 누르면 빨리 가냐고 초.. 눌렀다 핑 노.. 빨 és 오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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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똑똑하다 저 게임을 October 게임을 진짜 많이 해봤나봐 이정도는 너 이제 뭐야 어 몰라風 뭐가 없는데? 왜? 이거 눌러지나 봐 왜 다시 나가? 아니 뭐 하는 게 없는데 여기 안에? 어둡고 TV 켜봐 어! 테이프! 여기다가 넣는 건가봐 테이프를 아까 어떻게 주웠어? E 한 번 해볼까? 아 나 E 안 해봤어? 쉬프트 눌러 답답하니까 상공이 트 아! 하하하하하 왜 놀라는데? 소리 쉬프트 이거 해보진 않았어 E 아까 여기 뭐 누르면 오! 넣었어? 너 잘한다? 엔터 E 그냥 저기 보고 E 누른 것 같던데 아 아 ESC 다시 E? 탭 탭 탭 아 탭 아 뭐야? 이게 아닌가 봐 여기에 넣는 게 아닌가 봐 그 드래그 해도 안 돼? 응 뭐야? 그냥 이 상태에서 E 누르면 어떡해? 안돼 아까 아이템 보려면은 그냥 E 누르라고? 그냥 E를 둘러보라 안돼 안돼요 파피 플레이스 아닌가? 오! 클립? 여기 넣는 게 아닌 거 아니야? 응 아 진짜 됐다는지 헛이 져서 여기 왔다 69 같은 74님이 그냥 채팅창에 섹스라고 치셨는데 저분 차단 좀 해주실래요? 욕 한번 박아드릴까요? 마우스가 어딜까? 마우스가 안 보여 아래로 내려 너무 내렸어 그치 마우스 여기 저 사람 차단하려고 내가 차단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매니저분이 해주실 거예요 매니저도 있어? 매니저도 있어 안 계신가? 멋지다 어 차단했대 오오 섹스바디 하신분이 그걸로 욕이라니 놀랍습니다 저분도 조금 농담이네 섹스바디는 문제가 없고 어? 이 아 여기 파란색 이거다 그럼 이거다 아 파란색은 파란색에만 되는구나 어? 뭐가 나오고 있어 보고 싶어 보여줘 아니 보여줘 보고 싶어 저 가방을 어떻게 아 이건 무서운 거 아니고 설명서 그냥 필요 없는 거 같죠? 이거 봐야 돼 왜? 흠 흐으 흐흐 흐 흐 흐 흐 한숨 대박 하.. 왜 이어폰을 안 끼면 말씀하시지 단쾌 플레이 타임 뒤에서 숨소리가 너무 큰데? 오! 얘 열렸어! 근데 안 들리는 거 아니야? 무기 2 무기 2 그리고 이걸 발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지금 해? 해봐 어? 뭐야? 우클립 왼클립 왼클립 안 되는데? 아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 같아 아 그런가 봐 여기서 실험해 봐 누구라지? 밀까? 옆에서 땡겨 그리고 우클립 돼?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왼쪽 팔 만한 게 없어 야 우클립 내려가라는 거 같거든? 저기로 들어가라는 거 아니야? 어디? 열린대로 아 여기로? 기어가려면 컨트롤 눌러야 되나? 지프트? 가죠? 스페이스 스페이스 스페이스? 안 되는 거 같은데? 지프트는 들어가는 게 아닌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보다 들어가는 게 아닌가 보다 아 들어가는 게 아닌가 봐 미안하다 다시 돌아가나 봐 돌아가자 아까 비디오 테이프도 안 봤잖아 녹색 테이프는 뭐 없는지 한 번 무슨 테이프? 아니 여기 이 방에는 없었고 아 저기 기계에다가 넣을 수 없었어? 어 여기 있다 어디? 여기 초록색 오 오 게임 좀 하네 2 티비 아까 그렇게 안 넣었잖아 그니까 그냥 넣어줬는데 그냥 여기 가서 불러봐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이 긁어봐 오 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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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티비 어딨어? 개머라 얼굴이 뭐야? 소리 좀 소리 좀 켜줘 소리 좀 손에 둘만 알아? 응 아는 척 해볼라고 해 내가 나를 다 바꿔줄까? 박사의 위험을 켜고 위험을 켜고 경찰에 직접 전화할 때 그쪽으로 전화할 때 그쪽으로 전화할 때 그쪽으로 전화할 때 그쪽으로 전화할 때 이걸로 전화할 때 내 이름은 이걸로 전화할 때 내 이름은 저쪽으로 전화할 때 여기가 나가는 쪽으로 전화할 때 나도 여기 온 불청객은 빨리 나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대 공장 문 닫혔다 침입자 알람 울릴 거다 여기는 장난감 공장이래 이제 어떻게 가? 정말 몰랐던 장소 다른 걸로 찾아봐야겠지? 나가고 싶다 이 손으로 이 손이 생겼으니까 이 손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마 있을 텐데 거기를 찾아야 될 것 같아 아 뭔가 이렇게 갖고 와야하는 틈새 같은 게 있나? 보통 게임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준다는 건 이걸 쓸 일이 있다는 건데 밀까? 밀어볼까? 아 그냥 치우고 다녀봐 아닐 것 같긴 한데 근데 대부분은 딱 다고 여기는 출입문이라서 안 돼 손바닥 모양을 찾아보래 근데 이런 이상한 데는 아니라는 거지 방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나는 저 기차방 음 기차방? 기차방에 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너무 시끄러운데? 옆 뒤에 아버지가 자꾸 웃기시는 것 같아 가야하는 곳은 살짝 밝은데 이 방송 컴퓨터가 더 밝다 그치? 약간 좀 다른 여기가 너무 어두운데? 아 여기? 응 여기 뒷편으로 가봐 근데 안 보여 없는데 뭐가? 어디? 어 위에? 어디? 아 그냥 거기 아 어디에? 하얀 잡는데? 너무 어려운데? 네? 목탁? 목탁? 긴장됐어 어깨 담 걸릴 것 같아 초록 비디오 쪽에 뭐가 있었던 여기? 초록 비디오 쪽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 저기 뒤편? 봐봐 왼쪽 빛나는 거 뭐야? 아! 오! 와우 저기까지 손이 어떻게 다? 안 닿는데 벽 때문에? 저 안에 들어가야 되나? 아 반대편 반대편 왼쪽 왼쪽에 왼쪽에도 벽 있잖아 아니 반대편으로 어 여기 다쳐있었잖아 점프해보라고요? 오! 우와! 사람 진짜 똑똑해 아니 아니 야 다 큰 어른이 아니 어떻게 나 이거 어떻게 손을 빼 아니 뗐는데 손 어떻게 빼 열린 거 아니야? 한번 봐봐 열린 거 돌아서요 어 어 뭐야? 한 대 팍 칠라는 거 아니야? 아 열린 거야 이제? 응 어 어 어 아 개 무서워 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빨간 손을 찾아야 돼 나 빨간 손 빨간 손 여기 빨간 손이 있나봐 아 여기는 동시에 같이 해야 되나 보다 아 동시에 눌러야지만 열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빨간 손을 찾아야 돼 그니까 뭐 금속 소리 났는데 지금 뭐 떨어졌는데? 어머 저 문만 밝지 않아 지금 오 파워 2 2 2 가서 가서 2 안 열려 열쇠? 아까 여기 금속 소리 났어 그래서 아까 열쇠가 떨어진 거 같아 나한테 열쇠 준 거 같아 열쇠 소리가 났어 어 어 금속 소리가 떨어졌거든 아까 나한테 나는 콧소리밖에 안 들려가지고 저 바다 왜 저 귀신 가벼 아까 열쇠 소리 났는데 내가 막 한 번도 없는데? 아니 막 쨍그랑이라고 소리 났거든? 어디 떨어졌나? 어 떨어졌네 어딘지 못 찾겠어 알려주라 알려주라 허기 다시 봐봐요 허기를 다시 보라 허기 손에 있는 거 아니야? 허기 손에 있는 인형 중앙에 있는 인형 중앙에 있던 인형 어 너무 밝아가지고 아 여기가 어 여기다 어 여기다 오 구했어 구했어 나 나해 나해 우리 지금 뭐 찾고 있었지? 그 열쇠 어디있지? 아 노란색 방 열쇠인가 봐요 그게 우리 아까 열쇠 방금 뭐 있었지? 어디에 있지 거기가? 노란색 아 여기다 예쁜다 집스 뛰는 거 익숙해져야 돼 어 열렸어 어디든가? 스페프 언니 스페프 언니 왼쪽 봐봐 뭐야? 넌 어딨는데? 위에 문이 안 열려있는 거 같아 열렸다 아 아 아 저 코스라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지금 나 지금 너무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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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이 반대편에 어 뜨거워 갑자기 뭐야? 아 전기 전화 표시인 거 같아 이게 진짜 개긴장돼 여기 뭐가 있을 거 같아 여기다 거기야? 어 이거 여는 거 어? 어 나 감정됐어 뭐야? 나 감정된 거 퍼즐이야? 아 푸셔 푸셔 뭐 클릭해봐 클릭 뭐야? 아 아 이거 충전하는 건가 봐 아 내 몸? 이 이 기계 아 기계로 충전하는 이게 계속 빨간색이 오는 거 같지? 아닌가? 아닌 거 같아 아까 설명을 잘 안 보신 거 같던데 화이팅 아 저런 말 할 거면 왜 말해요 아 형 아 얘를 끌고 가야 돼 이게 지금 내가 하니까 아 이렇게 이 전선을 끌고 어디다가 커넥션을 해야지 전기가 들어오는 거야 모든 걸 보시면 출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나가면 되는구나 어디다가 연결해야 되는지 그 빨간 불 들어오는데 나 해야되는거 아니야? 아까 저기 옆에 어떻게 나가냐고 저 옆에 왼쪽 거기 오른쪽 아 근데 길이가 다? 어 나 끌고 왔어 어디다 연결하지? 아 너무 무서워요 저 소리 때문에 멀미나요 저 콧소리 때문에 안 보여 터치 위드 와이어 투 파워렛 와이어를 터치하네 어디에 이건가봐 어 안되는데 봉에 감으라고 다시 터치하라고 다시 가서 감으면서 가야된데 어떻게 감아? 이렇게? 아이아이아이아 얘? 이거 아닙니다 봉이랑 있어 벽에 붙은거 말고 긴 길 중간에 뜬금없이 있는 봉에 달린 달려야 해요 그거 아니래 벽에 있는거 아니래 거기 와봐 길에 뜬금없이 와이어 어디 와이어? 어디있지 거기? 저런거 아니야? 바닥에 저런 저렇게 바닥에 뒤둥근 뒤둥근 이런거 한번 둘러보자 아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데 아 그래? 응 안 가지는거 같은데 이건가? 저건가? 어디 이거 응? 아까 얘랑 하려는데 나왔네 흐어어어 흐어어어어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어디로 가냐고? 이제 키는건 뭐해야돼? 저거랑도 해야돼? 선 기둥을 휘도시면 된다고? 우리 방금 뭐했지? 얘였나? 우리 방금 뭐했지? 아아.. 아 눈도를 어떻게 놔두지? 예? 휘도르라고? 어 얘도 되고? 탱구로 추라고? 얘 맞았어? 나 아까 얘야? 아 얘도 이렇게? 만져볼까? 지금 여기는 끝난거에요? 어? 만졌어 방금 온곳으로 돌아가보세요 우리가 왔었던데로 다시 돌아가래 없어졌어 어? 없어진거야? 어 예 얘..얘가 봐 아까 인형처럼 있던 애가 왜? 어? 어? 소리가 붙어왔는데? 뭐지? 아씨 아씨 아아 심장 아파 아 이제 빨간.. 그거.. 토할거 같아 진짜 빨간거 찾아야지 이제 어디로 가야돼 이제? 야 아직 안나오는데 걱정하지마 아 여기 전원이 들어온거야 지금? 와아 이렇게! 그래야 열리네 저기 전원을 켜야지 여기가 열리는거 바부짓을 하고 있었구만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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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빨간손 나오기 전에는 안 나온다는거지 한번 봐 담겨있네 아 나 봤어? 뭐야 왜 겨우? 아씨 아 아 아 아프다 나 너무 힘들면 승현이가 따라오지 빨갛을 때 나오기 때까지 빨갛을 때 나오기 힘들어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서 저거 나왔대 아니 어떡해 나 지금 막 막혔다 길 막혔어 어? 계단? 계단인데 지옥으로 가는 계단인데 어? 저 방이 밝은 거 보니까 저거 들어가 저 손 너무 무서운데 어? 어? 너 또 추울다 어 아, 게임 자체 설정에 마우스 감도를 낮추라. 그게 뭐야? 컨트롤을? 감도, 감도. 마우스 스피드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너 왜 아쉬울 거 아니에요? 제일 낮추라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거 혼자서 어떻게 하시는 거야? 얘 오버워치 못하겠다. 오버워치 진짜 못해. 나 땅보고 걸어. 아, 해봤어? 옛날에 누가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계단 있다, 계단. 예은이 너도 오버워치 하지 않았어? 비바 좋아한다고 했잖아. 응. 지꺼님도 오버워치 하시더라고. 응, 지꺼님도. 미니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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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차이가. 아이템 먹었어? 아, 여기에다가 찾아. 어, 저기도 있다. 찾아가지고 색깔별로 맞추는 거 같아. 저거 먹었다. 아, 저 아이템들? 아주 멋진다, 내가서 얻어야 하는 게. 꼽아봐, 여기 1 하나 눌러 봐, 일단. 어? 어? 이쁘다. 게임 좀 해봤는데? 그니까 먹었다 어떻게 올라가 다시? 하자, 다른 거 그냥 나랑 것도 들어가야 돼 오 씨, 저 대가리 몰라? 대가리는 왜 가져와? 대가리도 걸 수 있나 봐 그거 가져왔다고? 걔는 스톱 다른 거 안 했지? 너무 고민했는데? 야 근데 대 놓고 반짝반짝거리니까 둘러보면은 손바닥 모양의 힌트가 조금 있대 손바닥 모양을 찾아야 되겠다 대가리 콜렉팅 하네 이거 같이 해야 되나? 아니, 나중에 해야 돼 어, 팀장 네? 응 돌아다녀 봐 야, 좀 찾아봐 오늘 길을 모르겠어 어? 방금 오른쪽에 반짝이는 거 있잖아 오? 오! 나이가 너랑 찾았을까? 하나만 더 초박색? 예, 여기 있는 거 같아 어디? 없나? 이게 침마 아, 너무 어두워 역시 남침장 밝기 보거든요? 네 또 화면을 밝기 하나? 진짜 밝은 거 같아 저 상자 사이를 뒤져보면 뭐같이 설정에 밝기 없나 봐봐 없을 거 같긴 한데 없을 거 같긴 한데 어! 있어 그 브라이트니스 어, 너무 밝은데 이거 메뉴만 밝은 거 아니야? 어, 밝네 어, 너무 밝은데? 야, 이거는 그냥 그냥 왜 이렇게 대낮인데? 행복해요, 행복해요 행복해 야, 잘 보인다, 야 야맹증이 있어서 좀 힘들었는데 근데 오히려 더 찾기 어려운데? ㅋㅋㅋㅋ 왜? 가감하게 좀 낮추려고? 아니, 여기 찾기 어렵돼서 호심한데? 오른쪽 저기 나 나가고 싶어, 여기서 좀 저, 저거 같이 하느라 봐 저거 반짝반짝하는 곳은 뭐야? 삐, 삐, 가는데? 어? 여기 있나봐 뭐 반짝반짝하거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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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여러분 보여? 반대, 반대, 반대 아, 그냥 이런 건가 봐? 선반 근처를 잘 보래 이거 반짝반짝하거든? 벽이 그냥 반짝반짝하거든? 보이겠냐고 응 자꾸 마음이 너무 세다네 위로 한번 봐봐 위로 좀 시선을 좀 너무 밑에만 보는 것 같아 서 팀장이 알아서 뭐? 잘 하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벽이 그냥 반짝반짝 없는데? 나가고 싶네 여기서 제발 나가게 야! 개 이쁘다! 어디 어디 어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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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눈 진짜 좋다 야... 남 팀장 아니, 기어서 못 나가? 아니, 이렇게 숙이면 보여? 아니, 기어서 나갈라 했어요 그래서 숙이면 숙이면 보이냐고 기으면 나가 지냐고 아, 다시 어 그래서 옆에 선반은 안 보지 않았어 우리 어 그 선반 푸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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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뭐야? 뭐 뭐야? 피 피 피 피 피 아, 손반이 아니구나 엄청 뺀는데? 아, 오예 없네 옆에 좀 보면서 걸으면 안 될까? 아, 오예 없네 없는데? 여기가 아니라 아니, 나 여... 우위로 올라가고 있어 우선 올라가게 좀 해주면 안 돼? 올라가죠 어떻게 올라가? 계단이 있어 계단이 없어 없어, 떨어지... 근데 아까 문이 있었거든? 손바닥 모양 그냥... 예? 저거? 아니, 저거 말고 그... 철문이 있었어 어, 이거! 오... 어떻게 땡겨? 어? 땡겨진다 와우... 오... 아까 거기네 엉덩이 콜렉팅하네 어? 야, 비디오 보자 엉덩이 그냥 가면 돼 엉덩이 일영복기 아, 진짜 멀미가 나지? 이걸 보는 모두가 멀미가 나있구나 멀미 나니까 갑자기 라면 땡기는데 늦게, 속이 약간 늦게 해서 라면이 땡기는데 안 먹었잖아 넓어, 너는 맞다고 이 사람은 오빤 불러 IV 아, 그런지 내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바람이 점차 판매시기를 바랍니다 흠, 빨간 손을 저 기계로 빨간 손을 저 기계로 다시 올라가서 아까 라면 먹으러 가라도 좀 뽑아놔봐 아! 맞다. 이거 맞지? 이게 안 돼. 초록색! 위에서 한 번 흔들어 볼까? 뭐야? 아니. 이렇게 한다고. 원래 몸이랑 같이 가야 돼. 게임을. 모르겠는데. 저쪽으로 보러 가. 옆으로 가. 근데 선반 보라고 했으니까. 선반은 있을 것 같아. 여기? 아니. 저 상자들 속에서. 그럼 빛이 나야 되는데 빛이 안 나니까. 뭐 칼로 뜯을 수 없나? 뭐 칼로 뜯을 수 없나? 뭐 칼로 뜯을 수 없을 것 같아. 게임이 좀 단순하네. 야. 이게 뭐야? 그거를 왜 나중에 나오는거야. 빨간색 보면서. 내 방에서 물건을 찾는 것 같아. 선반 사이를 다 해봐. 가로색. 아니. 안 보여요. 선반 사이가. 선반과 선반 사이 아니면 선반의 사이. 선반과 선반 사이 아니면 선반의 사이. 근데 스토리 알겠어. 응. 응. 엄마 맘이나 좀 깨웠어. 갑자기. 너무 트온나 봐. 상현이가. 자아. 그래. 찾아 먹었습니다. 갑자기 루키가 토하러 갔었어요. 이거 아니야? 아니야. 스폰 위치가 랜덤인데. 진짜? 응. 너 먹을 거 아니야? 유심히 하고 싶지 않아요. 젤 다 하고 싶어. 쟤 진짜 토하러. 쟤 진짜 토하러. 루키 진짜 토하러. 쟤. 웹댁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왜. 바삐 플레이 타임 누가 시켰어. 미치겠네. 아니. 마크 때부터 이걸 너무 많이. 나갔어. 아니 근데 진짜 못 찾겠는데? 그러니까. 어떡해. 어떡해. 아니 이 공간에 있는 게 맞는 거야? 저 상자들을. 뺄 수 있나? 저 상자들을. 뺄 수 있구나. 저 빼다 보면 저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네. 응. 그래봐도 뒤에서 보이는 거 같은데? 잼다. 이거. ㅋㅋ 나 열받아. 요거? 요기? 그래? 한번 여기도 아 누르고 있으면은 끌어당기라 아 이제 알았어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네 아무것도 없쥬?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네 나도 하다보니까 약간 벌리 나는데? 야 나도 그런가 일단 아파 여러분 이 게임이 너무 어려운데요 저희한테? 아 너무 안보인다 애초에 이렇게 꼭꼭 숨겨있다고 이상한데? 이 방 말고 이전 방에 둔 거 없었어? 버그? 버그 있어도 있다고? 이렇게 아직도.. 어 여기 쓸려나? 아직도 못 찾았어 정말 또 좋아해? 개쫄보 같아 놀라운 사실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어 아 대박 야 괜찮아? 이거 뭐야? 라면 먹을 수 있겠어? 무슨 소리야 나 맛있게 먹겠는데 라면 라면이나 먹을까? 아 근데 진짜 못 찾겠다 너무 어려워요 한 번 위로 올라가보래 아까 벽에 뭐가 있었다고요? 여기 위로 올라가보래 여기 위로 올라가보래 이런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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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갈 수 있어? 내가 이래서 이 게임을 하기 싫었다 그런거야 왜? 멀미나서? 멀미나고.. 쓸데없이 퍼즐이 너무 어려 무료니까 그냥.. 어? 뭐야? 오 찾았다 포기할 때 되니까 아 이게 각도 따라서 안 보이네 와.. 야 찾았다 야 각도 따라 어떻게 찾았어? 야 나 게임 스트리머야 진짜 잘한다 여러분 이 게임 하지 마세요 진짜 괴롭.. 진짜.. 지옥을 맛봤네요 지금 아.. 아까 먹은 거 다 나왔어? 어 밝기가 밝은 거 맞닿았나? 다시 시작해야 돼 아.. 그래서 빨간 속 준한 매제가 아 저게 빨간 속 어 그러네 루케님 괜찮으신지 라면 먹방하대 야 라면은 근데 여기서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야 저렇게 깨틀해주냐 가서 먹자 너무 먹기 싫은게 생각하니까 응? 엥? 어? 우와.. 그냥 저렇게 뼈 오 대박 아 귀여워 오오.. 근데 이 게임은 이 게임도 나은 거 같아 그 뭐지? 그 뭐.. 어쩌고 뭐야 마크 뭐다? 아니 그거 우리 구성부 했던 거 아 오프 비고 아 오프 비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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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빨간 컴퀴즈로 가는 거야? 오오오.. 우와.. 그래프트 성공 플랩 어? 꼭 잡으래 꼭 트랩 트랩 안 잡혀? 안 잡혀 이게 2번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1번이 있네 어? 안 올라가지고 저기 위에를 쭉 잡아당길 수 없고? 너의 몸을 당기는 거 어? 어? 기기도 있다 어? 전기.. 아까 전기 감던 거 아니야? 쟤? 공원 올라 보라고요? 어..C 1번인가? 아 이거 2번 가만 가만 얘를 아까 얘 어? 안 돼? 놓쳐줘? 어 이거 여기 가만 어 이거 여기 가만 가져가는 거 아닌가? 아 아까처럼? 어 어 됐어? 어 어 야 밝기 조절했는데 이 정도면은 밝기 조절 안 오면 어떡하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움직여 호빈아 호빈아 얘들아 이게 무섭니? 나 토하고 왔어 또 멀미나 장난하냐 약간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 아니야? 아니 또 멀미나 지금 미치겠어 어 와버렸네 네? 아아 이 공포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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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병아리가 움직여 병아리 아니야 뭐야 이 게임이 멀미가 좀 났다 그래? 나만 멀미나는 게 아니야? 나 무슨 사고 멀미나는 줄 알았어 내가 나 게임 멀미 잘 안 하는데 이거 좀 멀미 안 해 나도 오버같이 멀미 안 하는데 이건 좀 멀미가 나 왜? 그만 봐 그러면 돼 그래 본격 정수리 방송 깜깜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사람들이 흔들리는 게 좀 심해 사람이 자기들 멀미가 온대 마크도 흔들림으로 끌 수 있거든 흔들림이 어 핑크 어 핑크 핑크 얘가 걸어다닐 때마다 화면이 이렇게 이렇게 오 오 다들 진짜 멀미를 많이 한대 이 게임하고 대박 오 오 오 아이씨 터지라니야 이거 맞아 땡겨 이쪽 우와 무지 잘한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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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齐 팀 하이는 타의 팀 대표 시청자 섭타이틀도 할 수 있었네 그래픽 베스트 너무 힘들어하는데? 일로와 일로와 저 소리도 붙인 것이라서 너 왜 맨날 말했어? 일로와 그래픽 베이직 아 유령 유령 그냥 피규어 같은데 뒤에서는 코 걸고 옆에서는 웩웩거리고 댓글만 봐야겠어 댓글만 봐야겠어 젤란은 멀미 안하지 젤란은 3인칭이라 이게 맞죠? 댓글을 봐야겠어 시야를 가리고 저게 제이어스 지기 저 저를 반대편으로 해 줄게 퍼즐이라는 소리가 뭔 소리야? 진짜 예쁘게 해야지 다들 또하러 떠났어 이 게임하면 다이어트 완전 다이어트 되네? 바로 준비 아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스스로 타계 멀미에서 콜라, 나쁘지 않는다. 다 토하게 만들어서 공포 폐지인가 봐요. 리에스에만? 근데 이게 거리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저기로 옮길 수 있어요? 안전치움을... 안전치움을... 이렇게 많이 들었을 때까지 짓을 수 있는 건가요? 안전치움을 꾸몄요? 안전치움을 꾸몄요? 안전치움을 꾸몄요? 안전치움이 꾸몄요? 안전치움이 꾸몄요? 어 맞아 내가 봐서 토하곤을 헤매는 거 아니야? 활 길이가 안 늘어나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는 건데 저거 상 아니고 예은이에요 여러분 두 마리 누워있어요 음 하늘 맞으면 좋겠어 저 못 보겠다 진짜 체했을 때 이 게임 직방 손 따지 말고 이 게임 하세요 체하면 어 진짜 일어나 야 일어나는 거 같아 상하야 어 누워있어라 야 못 받겠다 와 이거 보면서 야식 먹고 있대 진짜 강자다 나도 원래 어릴 때부터 멀리가 심해서 어 얘들아 멀미를 고통받고 있대 아니 진짜 니거 체했을 때 하면 직방이야 아 이거는 무서워서 힘든 게 아니고 난 처음에 내가 이렇게 쫄보였나 했는데 다들 멀미 난다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이 그래픽 만든 사람은 만들면서 멀미 안 했을까? 우리 사람들 만든다고 Uh depend시 어떻게 까 꿈 우냄 딩기놨어 mach 술 Monster ég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안 되네? 게임 유튜브 포기하지 않고 게임 가설해 그리고 어떻게 걸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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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옆으로 오엔 쪽으로 해서 오전쪽으로 돌고 오 가는데 됐어? 냄새? 뭐가 된 거지? 뭐가 문이 열렸을 것 같아 껴대 다 죽어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아 이제 이거 불 들어오는 거야? 파워 온 아 이 바람이 없 살만하군 파워 아 아 미안해 아 벌써 아 아 아 아 끝난 거야? 빨리 진짜 완전 다이어트 게임이라니까 아 파워 온 된 거야? 그랬어 우리 생각까지 막 뭘 만들고 있어 곱이 남았대 이제 허기허기가 나오겠지 허기허기가 나오고 딱 끝나 아 이거 되게 짧다 어 톤은 선 여럿하게 하고 아 누가 선풍기 받았냐? 응 쟤도 토하러 간 거 같은데 아 내가 직접 인형을 만들어야 돼요? 아 아 그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알아? 해본 거야? 집에서?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어 아아 오 오 월미 대박 색깔이 많아서 멀미나서 오 오 이런 걸 어떻게 지금 혼자 가지? 진짜 강자다 강자 그 뭐야? 인형 셀프라는 말만 하셨는데 해 이거 이거 그거 다 깨고 변기 붙잡고 울면서 저 토했대 웃겨? 세원권에 토하는게 웃겨? 아니 진짜 쿠토 유발게임인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쿠토 유발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멀미영 먹고도 한데 아니 이 그릇 정도면 게임을 잘못 만든거 아니야? 나는 지금 나 진짜 이거 게임하고 멀미를 한다는걸 생각도 못해봐서 나 진짜 토할 때 어잉? 나 이거 진짜 체했나보다 이 생각하면서 나고 왔는데 게임하고 토론하는 분들이 많구나 뭐 온다 뭐 왔어 어! 어! 인형 나왔다 큐트베이비 큐트베이비 쌈쌈 여깄다 잠을 수는 없구나 어디가? 그냥 내붙었어야 될래? 아니 뭐 인형 왔다 갔다 주는거 아니야? 뭐야 인형을 선반에 들어? 인형 제물로 들어 선반? 선반에 오겠지? 어우 뭐야 뭐야 아 여기? 음 아 깜짝이야 어 뭐야 끝이 아니야 아 아 아 아 진짜 우리 인형이 뺐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이렇게 쫓기면 안돼? 시대컨데 원래 이제다 쫓길 것 같은데 아 아 아 멀미가 싹 내려갔어요 지금 아 이 게임 진짜 와 병나게 하는 게임이네 아 아 아 아 아 터벅 걸어와서 머리를 찌르는 경우에 또 시작하는 거야? 또 시작하는 거야? 또 시작하는 거야? 다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서 쟤를 무찔러야 끝났는데 여기가 싸늘해졌어 추워졌어 추워졌어 여기로 도망가는 거 같아 어 아 이렇게 뭐 빻이 아니 이게 언제 끝나 그럼? 끝났어? 어 끝났어 끝났어 몰라 이즈니 원더풀 너 이즈라거나 그랬지 어 어이없네 우리는 도망 못 갈 거 같으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진짜 한 번만 더 보고 한 번만 얼굴 제대로 보겠습니다 이제 웃을 수 있어 때려봐 때려봐 싸워봐 뭔 소리야 재밌다! 별 거 없다! 사람 3명 토하게 하고 4명 토하게 하고 재밌네 토하고 없다 내가 토하고 왔어 다섯 번 했어 변기에 보자마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갑자기 그 저희 다 토하러 가야 돼요 변기에서 이 토키스 하는 거야 구토키스 각도 잘못하면 상아 얼굴 나와 상아 무슨 소리 여기 있는데 상아 무슨 소리 있는데 아니야 상아 얼굴 돌리고 자가지고 어차피 안 나오는데 상아 얼굴 나왔는데? 하하하하 여기? 되게 웃기네 하하하하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여러분 굿밤 드세요 굿밤 굿날 안녕 너도 송빨리 인사해 송인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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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